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광역시 92년 6대1, 96년 9대2, 2000년 5대6, 04년 3대9, 08년 10대2, 12년 6대5, 16년 6대7, 20년 2대11 지난 30년간 민정단계와 민주단계의 인천 국회의원 선거 성적표입니다. 지역 방원이 살아있는 보수 초강세의 강화와 옹진부터 인천연합의 새가 줄어들지 않는 산업단지 완전히 새로운 표심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송도, 영종, 검단, 청라, 국제도시까지 낮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정치적 입장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다채로운 인천은 온건하지만 빠르고 수구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전형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평일에 인사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광역시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이고요 선거관리 유피디가 앉아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이거 다 하고 내일 편집하고 그 다음에 월급 정산 돼야 되나요? 갑자기 월말에 하루쯤 우울해지는 날이 있어요. 밤새는 아니고 이틀 내내 고생한 투게더 농축산인이 앉아있고요. 인천의 딸 농축산인이 왔습니다. 무슨 인천의 딸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친정이긴 한데 가본 적은 거의 없는 아빠만 잠깐 보고 오지 인천 자체를 잘 알지는 못해요. 밤새 고생한 파워건조가 앉아있습니다. 목이 약간 갔을 수 있어요 지금. 파형이 거의 안 잡히고 있어요. 왜 유세했어요? 아무리 낮춰도 피크를 찍는 뉴덕지 린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고생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부족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번에 무소속 후보가 정말로 적어요. 제가 20년 총선 원고를 열어봤는데 그때 넘버링의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불경기가 반영되는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 현금들이 없으면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인천 한정으로 지난 총선보다 늘긴 했는데요. 알아들이는 당들이 많이 생긴 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비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비례 정당의 증가세를 제외하면 확실히 20년 총선보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드는 게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두 군데 남았습니다. 물론 절반밖에 안 했고 저희들은 이제 나머지 하프를 시작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오버뷰 인천광역시 오버뷰 인구 증가세로 인해 선거구 변경 요소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세종 다음이 인천입니다. 세종은 하나를 둘로 만들면 끝이지만 인천은 훨씬 복잡하죠. 연수와 계양, 옹진, 강화는 인구가 줄어들고 청러와 검단이 있는 서구는 엄청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어 바꾸자면 바꿀 것이 꽤 많았지만 저희가 선거 내내 소개해드렸듯 21대 국회에는 게을렀고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연수구 을이 송도지구 전체로 바뀌었고 계양갑과 계양을은 계산13동과 작전서운동을 주고받았으며 서구 을은 청라지구 전체로 변경, 검단지구 지역에 서구병 지역구가 신설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여당이 전지역구, 개혁신당이 세 곳,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내일로 미래로와 자유민주당이 각 한 곳의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4명입니다. 후보의 성비는 12대 1, PK에서 준수했던 것이 다시 기울고 있습니다. 인천은 남동국 의원 한 곳에 재보선이 있고요. 국민의힘 정승환 전 남동국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정 전 의원에게는 새로운 직업이 9월 3동과 간석 1, 4동에는 새로운 그 의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이 후보가 출마했네요. 광고 6구 인천 시작하겠습니다. 메가다성, 메가다상? 죄송합니다. 메가다상 안 가봤어요? 안 가봤다니까 인천. 진짜? 인천 잘 모른댔지. 좋은 나들이 장소예요. 메가다상 나들이에 어울리는 전통차 더상화, 작심하고 송도를 한 바퀴씩 달릴 기세인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을왕리까지 싸들고 가고 싶은 캠핑의 동반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인천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 광고를 하겠습니다. XSFM에 입점한 제품들은 주로 요즘에 공산품답지 않게 제조원가 비싼 편입니다만 개중 제일 수익률이 낮은 물건은 아마도 더 쌍화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 약재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은근 재벌 많이 나오죠. 부가가치가 엄청나가지고 그래서 2차 가공품들이 원가가 되게 비쌉니다. 양령제에서 가장 비싼 원료는 기후와 토지를 고려하여 약효가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진 것들이고요. 더 쌍화는 주로 거기서도 제일 비싼 재료만 사다가 만들지요. 경북 영주에서 온 1등급 백수호를 사용한 고은님 백수호는 특히 원가가 셉니다. 귀한 손님 오실 때 그냥 내가 귀할 때 더 쌍화 전통 쌍화차 더 쌍화 녹용 쌍화차 더 쌍화 고은님 백수호를 고려해보십시오. 고려하시고 액세스 몰아오세요. 항구에서 컴파스를 찍고 한 바퀴를 돌리면 여기가 중구입니다. 물론 서울 입장에서는 제일 서쪽이지만요. 그렇게 치면 반은 바다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의 반은 옹진이에요. 네. 인천 영해. 네. 옹진 군청은 또 인안에 있는 게 있다고 보니. 옹진군에 없습니다. 군청이 볼류보로 갔다가 제가 더 당황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갈 줄 알고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군청에 올 일이 있는 사람들은 육지 온 김에 가시는 거죠. 중강화 옹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전두환 군부의 여당 민정당의 창당 멤버인 예비역 중령 서정화는 전국구 포함 인천 중구동구 옹진군에서 3선을 했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으로 갔지만 이후 나락을 탔습니다. 얘가 어디라고 왔느냐. 중구와 옹진군만 놓고 보면 그를 제외한 3선 이상의 의원은 없고요. 강화군은 21세기 대표적 게리맨더링 지역구 즉 어촌 표심이 도시 표심을 먹어버리는 지역구이던 시절 서구 강화군에서 민정당류가 강세였고요. 이곳의 대표 정치인 재선 인천시장 3선 의원 안상수 과로열고 데프트 과로닷고가 이곳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빛 그저 빛 공항지역과 강화군 옹진군이 합해 새로운 지역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선거를 치르는 중강화 옹진은 다음번에 사라질지 모르겠 사라질 겁니다. 21대 1, 2등 후보는 20대 공탈무 소속 출마한 데프트 상주에 밀려 2, 3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3차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65세 남자 정당인 충남 태안 출생이에요. 인천 선인고 한국방송대 일본학과 중앙대 행석 본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2017년 8월 10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어치를 위반한 거죠.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 본인 배우자 합쳐서 10억 7천만 원 땅은 다 본인 앞으로 태안과 인재군 강원도에 1억 1천 8백만 원 건물은 배우자가 4억 7천만 원 건물이 더 좋죠. 예금은 4억 5천 9백만 원인데 그중 보험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이가 좋은 걸로 추정 중입니다. 채무 얻고 재산 신고가 딱 한 장으로 끝나서 저는 작업하기가 좋았어요. 간단하군요. 현대 제철에서 통합노조위원장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전 정무부시장 이었고요.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특정 예비후보를 찾아가 지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1심에서 50만 원 벌금을 받고 피선거 거 재화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 있었고요. 선거 경력은 2010년에 인천 동구청장 선거에 민주노동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돼요. 첫 출마 2014년에는 정의당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으로 다시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2020년 21대 중국 같은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좀 아까웠어요. 47.64%로 낙선을 했습니다. 네. 인천 울산에 간혹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배를 갈아탄 민주노동당 인사입니다. 지역 현안이 지금 영종 용류 무의 지역 일대에 지난 2003년 거의 20년 전이죠. 인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2011년에 지정 해제가 되면서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지역 최대의 현안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인천국제활성화 및 지역상생발전지원특별법 1호를 공약입니다. 1호 법안을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고 대한항공 본사를 영종에 유치를 하고 공항 유휴부지에는 메가생활 스포츠타운과 게임 복합 문화 영상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운동하고 게임하러 갈까요? 그러게요. 알리백 특구 조성이 공약이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 알리백에 대한 공약은 공통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의 가장 큰 문제가 여객선 문제잖아요. 기상 문제로 여객선이 뜨지 못하고 야간 운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국민의힘 후보는 그냥 아예 연료교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인천과 백령항로를 오고 가는 대형 여객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이면 조금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운행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8%에 이르는 과소 노선에 대한 노선별 운행 횟수를 늘리고 배차, 이걸 배차라고 해야 하잖아요. 배선? 배 배?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이고 재원 마련은 할 거다 제시는 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인천 강화옹진의 이런 비슷한 공약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켜지는 걸 별로 본 적은 없고. 부평에 가서 만나실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그래도 노조 시절에는 잘했던 인물 정도의 평가인데 조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박차고 나온 뒤에는 그냥 하청업체 사장님으로 살았었어요. 전체적으로 진보정당에서는 중앙정치에 많이 안 알려줘서 그렇지 이를 갈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배, 준영, 53세 남자, 국회의원, 인천 출생, 경인교대 부설초, 인천 남중, 선인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인하대 물류학, 박수, 박사수료, 본인 공군 중위 전역, 장남 육군 복무 중, 올해 1월에 입대를 했더라고요. 아, 도망갔죠? 네. 그런 케이스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아들들. 정가 없음. 재산 52억 6145만 원. 토지 7억 3천인데 거제랑 무한의 임야가 있더라고요. 건물은 47억 3천. 여의도에 사무실이 엄청 많습니다. 임대업, 사무실 임대업자인가요? 이게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역시 임대업일 수 있겠어요. 임대업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의도가 저희 지금, 여의도 길 건너에 있잖아요. 저희 스튜디오가. 저희 스튜디오에 비해서 임대 물가가 두 배는 돼요, 여의도가. 확실히 벌이가 좋아요. 그리고 한 50평 되는 여의도 아파트에서 하나 보내요, 14억에.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인데, 그 노마드를 자기 사무실에서만 하는 거지. 노마드라기엔 거의 몽골 수준으로. 굳이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곳을 살 필요가 있을까?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카페를 전전하는 게 아니고. 유로마불이잖아.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사무실을 여러 개를 임대해놓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칸으로 임명해서 칸국으로 만들어주는. 정벌했습니다. 예금 8억 2천, 채무 12억 4천. 20대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었고, 21대 총선에서 재수는 성공했습니다. 물류 무역 전문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이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인 교수를 역임했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배준영 후보의 가족이 소유한 우련통운이라는 화물고박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월호의 고박을 담당한 곳으로 알려졌죠. 법원에서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 의원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턴 시기죠. 그때 우련통운의 부회장을 지냈었어요.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도 관련해서 책임을 절어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씹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천시민을 배신했다면서 인천시 총연합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뭔 배신을 했을까요? 지금 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아, 조경태. 네. 여기는 이제 모든 앞으로 저희가 만나게 될 인천과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의 서울 편입을 추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조경태만 부산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기, 인천 지역구죠? 네. 그런데 고양시를 방문을 해서 여기에 활동으로 이민청 유치를 약속을 했어요. 이민청, 네. 그런데 이민청이랑 메가시티 모두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갖다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인천 메가시티 지금 언급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당 방침에 따르느라 다른 데부터 챙기냐 이런 비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민청 유치는 안산부터 여러 지역에서 앞다투어 지금 공약으로 하는 거라서 더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볼게요. 출석률 본회의 85.63%, 기재위 94.44%, 대표발의 법안은 69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호롤러법과 제가 막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막차법? 네. 대한반영 폐기하는 법안에 쫙 그 있는데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것들. 중국 발의하는 것들. 대한반영 폐기 리스트를 보면 시간 순으로 쫙 뜨잖아요. 그런데 거기 항상 맨 끝줄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와, 그럼 정말이지 그냥 실적 올리기 수준인 거잖아요. 물론 거기 여의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용도 보면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거의 똑같은 걸로 내더라고요. 개중에 찾아낸 것이 좀 다른 것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에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항선? 네. 필요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공약으로는 인천 GTX-D의 타면제, 초중고생 반값 버스요금, 영종 IC 출퇴근 정체 해소가 있는데 이래놓고 김포에 가서는 서울 편입 같은 얘기를 하니까 배신자 소리를 뒤덮었겠죠. 그 청항선 본인 회사가 만들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중구에서 여의도는 너무 멀어 이런 말을 하기엔 여의도에 사는 여당 후보를 보실고요.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구본철 65세 남자 사업가 인천생 서화초 송도중 재물포고 인하대 전자공학 16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을 잠깐 하다가 전격 유학!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전기공학 박사를 따고 와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08년에 국회의원에 당산이 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의원직을 상실! 바로! 사전선거 운동도 했고 거기다가 가방, 지갑, 벨트 세트를 선거 고민에게 돌렸대요. 와 저 어제 킹메이커 봤는데 거기 나오는 수법인데 가방, 지갑, 벨트 세트? 아니 70년대 대선 얘기할 때 와이셔츠랑 그런 거 돌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2008년에 했어요. 재판부의 판결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그렇죠. 계획 안 세우고는 못하고 조직 없이는 못합니다. 주문을 생산해야 할 거잖아요. 주문 생산. 그리고 2위와의 유효투표수 차이가 5000표밖에 안 났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재판부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군요. 표차도 고려를 하더라고요. 21세기인데 민정당식 선거를 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65세면. 재산은 19억 좀 안 되고요. 배우자가 유치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30억쯤 합니다. 병역은 본인 독자 사유로 입영 7개월 만에 전역했고요. 장남은 6급 명장 만기. 장남이 세금을 잘 안 내요. 아이고. 최근 5년간 세금이 5000만 원이고 현재 체남에게 2000만 원 좀 안 됩니다. 다 털지도 않았어? 저번 보궐선거에서 성가병이 소개할 때도 장남이 세금을 안 내는 버릇이 있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장남트. 그래가지고 유피님이 그게 버릇이라고 표현을 하나? 이랬었었는데 이번에도 체남에게 있는 거 보니까 버릇이 맞아요. 버릇 맞네요. DNA에 바뀌었어요. 내가 옳았어. 그래서 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 이후에 새누리당에도 있었고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있었고 자유한국당 정풍운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게 있었대요. 네. 자유한국당 정풍운동에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 나경원 지지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현역 의원들 명의를 도용했어요. 자꾸 70년대 스킬을. 정말 되는 대로 사시네요. 정풍운동도 사실 그 77, 80년대 네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제명됐어요. 아이고. 현역 의원들이 나는 내 이름이 거기 왜 있어? 막 항의를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명이 됐어요. 간이 큽니다. 그리고 전격 우리공화당 입당. 그렇지. 아이고. 근데 여기서 대선 경선을 탈락했어요. 대선 경선 나갔다는 게 이상하지만. 네. 우리공화당에서도 대선 경선을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있네요. 아 근데 우리공화당의 대선 주자라면 사실 조건진 빼곤 없거든요. 아니 김경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경재도 탈락했는데 문제는 김경재가 탈당을 해가지고 대선 자리가 비었었죠.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요. 그 충격 때문인지 22년 국회의열 재보궐선거에서 전강훈의 국민혁명당으로 입당합니다. 와우. 그리고 종로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죠. 음. 그러다 지금은 무소속이에요. 네. 좋습니다. 공약은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유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양자기술 특구 등등입니다. 양자기술? 양자역학의 양자야. 네. 컨텀. 그게 아니라면 입양기술 특구인데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약간 연계된 고양이겠죠. 좋습니다. 무소속 보고 보셨습니다. 아니 뭐 고양이를 막 상자 안에 집어넣고 대거 막.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양이들이 막 슈레딘 거 나와라 이러면서 박스를 찍고. 문학구장으로 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갑. 을의 중구나 옹진군과 붙어있던 동구와 달리 사람 많이 사는 남구가 남구는 단독선거구 혹은 남구 갑 을 두 개의 선거구였습니다. 남구란 미추홀구죠. 동미추홀에서는 남구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남갑에는 딱히 눈에 띄는 정치인이 없네요. 뉴라이트의 젊은 투사 전희경과 구의원 3선의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영미를 여유있게 따돌린 챔피언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62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완도 출생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이 늦어졌대요. 그리고 장학금 받고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성적 장학금 받고 포항 제철고 다니다가 자퇴. 광주에 고등학교 입학했다가 5.18 현장을 보고 또 자퇴. 고등학교는 그래서 검정고시입니다. 이나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본인 병역은 7급 면제 장남 차남 죽군병장 재산은 8억 200만 원이에요. 본인 모친 배우자 자녀 다 합쳐서요. 땅은 어머니가 완도에 갖고 있고요. 건물이 1억 9천 예금은 4억 8천인데 보험보다는 예금의 비중이 높고 이건 요즘에 민주당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굳이 짚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종의 민주당 후보가 지금 없어졌죠. 당에 공천 서류 낼 때는 집이 한 채라 그랬다가 기왕 공천받은 거 사실을 말하기로 하고 선관위에는 집이 여러 채인 걸 그냥 까는 바람에 기왕 갭 투자가 걸려서 선대위가 갑자기 소집되어서 성질을 바락바락 내다가 후보를 없애버렸죠.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아하니 미추홀에서 통근하겠다는 건가 봅니다. 여의도로. 차남인 삼성전자 350주가 있더라고요. 근래에 올랐으니까 좋아하고 있겠네요. 언제 들어갔을지 모르죠. 그렇죠. 또 그건 모르겠어요. 2002년 5월 3일 진짜 월드컵 때였죠.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월드컵은 6월에 개막했지만. 이때 한창 프랑스가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셨죠. 분명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2002년은 대한민국은 음주운전회였다는 겁니다. 비짓코리아이어인 줄 알았는데 드링크코리아이어. 드렁드라이버. 이때는 걸린 것도 용하네요. 왜냐하면 단속도 잘 안 했거든요. 단속을 할 수 없었어요. 뭔가 되게 다들 주워서 걸렸어요. 주워서. 경인일보 한겨레신문 사회부장과 경제부 선임기자. 기자 출신 윤희 씨예요. 박남춘 인천시의 시장일 때 정무부시장을 두 번 했어요. 이번에도 후원회장이 박남춘 전 시장이더라고요. 잘 지냈나 봐요.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낙선. 2020년에 나와서 48.77%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출석률을 좀 볼게요. 국토교통이 98 본회의 98.80. 대표 발의범안 61개. 대한반영폐기 18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1건인데. 그중에서 원안가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에 정부 출연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응급의료정책 추진에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라는 법입니다. 예산은 원래 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기금으로 되는 거 이번에 저도 이거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금바를 받는 항목들이 있죠. 네. 응급의료기금은 1995년에 설치가 돼서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된 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런 법인 것 같아요. 내가 낸 돈이 일로 갔구먼. 그렇죠. 그리고 최근 발의한 여객자동차법을 좀 봤어요.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 제가 국정감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법안인데요. 대체로 발의한 법안들이 호롤러도 없고 채굴도 없고 굉장히 견실한 축해에 속합니다. 검찰 독재를 허종식이 종식시키겠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소리합니다. 선거마다 종식시키겠다는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입법활동은 거의 상상급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사모펀드가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도 사모펀드가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료영리화의 첫 번째 축이 모바일 산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모펀드입니다. 이런 걸 막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드릴질 하나요? 지금 옆방에? 아니죠? 환청이 들렸구나. 드디어 우리 유피디가 어떡하냐? 아이고 며칠을 기다리더니 이명이었어. 무슨 소리 들렸나요 지금? 안 들렸어요.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뭐야? 들린다. 진짜 들리네. 여러분 어떡해요. 들린다. 귀가 망가졌어. 귀가 망가졌어 이 바보들. 저희 옆방이 지금 한 2주간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잠깐 작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 빼고 나머지가 바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모펀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는 맥커리. 옆지옥구로 가죠. 옆지옥구요? 아니요. 아 후보도 있어요? 아 맞아요. 어떡해. 어떡해. 약간 뭔가의 행진이 됐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심재돈 57세 남자 또 검사 출신 변호사 김포 출생 축현초 동산중 선인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시 34회 연수원 24기 나경원 원희룡과 연수원 동기구요. 윤석열의 1년 후배입니다. 해군 입영 독자. 독자가 뭐예요? 외아들. 외아들. 옛날에는 그거 오면 일찍 전원시켜주기도 했어요. 보통 외아들의 외아들인 경우. 3대 독자. 보통 요렇게. 그게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영 인구가 워낙 많을 때는 그냥 독자도 안 보내줬다고 하고 제가 입대할 때는 3대 독자. 그러니까 그게 그 애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던 애가 너무 많던 시절에 군대 안 받을 군대 답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대를 한 6개월 만에 했더라구요. 아니면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군대를 안 보내줘거나 이런 건 아니구요. 섭스크라이버. 슈퍼 리더. 오찌친 오찌친은 다 보는구만. 군대에 안 보내주던. 정가 없음. 재산 33억 2,309만원. 토지 13억. 건물 16억 7천. 서울 감남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죠? 네. 1원에 15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네. 부동산 8천만원. 예금 4억 7천. 채권 5억 5천. 채무 7억 5천입니다. 검사로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올랐구요. 검찰 재직 시기에 윤석열 한도훈과 같은 수사팀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고 기사마다 기사마다 나오더라구요. 충신. 론스타 사건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시기에 심 후보가 참여한 수사에서 참고인이 생을 마감해가지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유서에 실제로 심 후보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검사 없는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람 죽이는 강압수사 이런 얘기겠죠. 네. 심 후보는 허위 사실이다. 강령 대응하겠다. 그 정도 입장이구요. 변호사로 전직 후에는 무려 김현장 소속이었어요. 그렇죠. 회수해야죠. 네. 지난 지선에서는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탈락을 했고 그 이후로는 지역구 기반에 다지기 위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뭐 성과가 정확히 어땠다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못 벗구요. 공약으로는 경인선 지하화, 인천대 의대 설립, 동인천역, 역사권 개발 등인데 모두 몇 년째 여야의 공통 공약입니다. 시장대 공약 같네요. 더불어서 인천 2호선 연장이나 제2경인선 착공 이런 것도 앞으로 인천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한 번만 언급할게요. 좋습니다. 인프라 얘기입니다. 건조에지터에 적응이 매우 빠르네요. 이제 우린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습니다. 남구울도 리매치인 걸로 보입니다. 전두환 장군 내 집 과외 선생은 어찌저찌 하다보니 그 집 사위가 되었고 이후 아버지가 한국투자신탁 경영진이 되질 않나 갑자기 집안이 캐 잘나가게 되고 21세기 이후 남구에서만 4선을 하며 미추홀구 최강 인천 보수 최강 정치인이 됩니다. 그의 소개는 파워건조가 해드리겠고 일단 도전자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52세 여자 부산생 부산진여고 이나공전 항공우관과 항운과 항운과 졸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연세대 정치학 석사 재산을 볼게요. 건물이 11억 5천 예금이 9천8백 그중 노후 안심보험이 1천5배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이런 건 짓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봐서 되게 늙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채무는 전세 임차 보증금으로 후보자 제외하고 가족들이 5억 6천을 갖고 있더라고요. 합계 7억 8천입니다. 6년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현재는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었고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후보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 19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40대, 50대의 현 의원들은 8, 6이 아니고 노사모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요. 비례 33번이었지만 낙선했죠. 21대에는 현 지역구에 도전을 했다가 40.44%로 낙선을 했는데 이게 무소속 윤상현 후보와 딱 171표 차였거든요. 그렇죠. 전국 최소. 아깝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특발법 개정에 힘쓰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는 신도시가 되면서 교실이 콩나물이 되고 어딨든 너무 적어지잖아요. 이천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뭐냐면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겠다. 이게 뭐냐면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는 인근 학교의 캠퍼스로 개편하는 방법이고 서울교육청에서 이게 먼저 시작해 본 건데 남용희 후보도 교육 공약으로 이번에 내세웠는데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운동장 없는 학교도 좀 초미니 학교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운동장 없으면 어떡하지? 인근의 스포츠센터.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 좀 건립이 쉬운데 갖출 거 다 갖추려면 지금 조금 속도가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초등고등학교의 폐교 재활용 문제부터 해서 신규 학교 견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연 불악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시대라서 학교가 그냥 그때그때 대처해야 돼요. 갑자기 새로운 동네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 대처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식 교사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딱딱 꼽는 식으로. 교사를 근데 괜찮은데 보니까 시설 괜찮던데 학부모들이 되게 기피하더라고요. 국감에서도 다뤘었죠. 맞아요. 챔피언. 역시 이씨 사는 사람들이 더한 게 돈도 이렇게 많으면서 4년 전에 산 분홍 넥타이 메고 나오기입니까? 응.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상현 61세 남자 국회의원 충남 청양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경정치학 박사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재산 240억 건물 26억 예금 32억. 거주는 또 서울시 강남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19억짜리네요. 19억짜리. 개포의 아파트는 60평인가 65평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증권 175억. 배우자가 아까 언급하셨죠. 푸르밀 회장 신준호의 딸입니다. 그래서 대성건설이랑 푸르밀 주식을 엄청 갖고 있어요. 푸르밀 정말 개판쳤거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너무 심각하게 피해를 줬어요. 제품은 되게 잘 만드는데 그 잘 만드는 비결 중 하나가 노동탄압과 온가후려치기였죠. 그렇죠. 재산의 대부분이 푸르밀 주식입니다. 회원권 4억 7천. 아니 이렇게 골프를 여러 군데서 쳐야 될까요? 2억짜리 회원권 하나, 1억 2천짜리 회원권 하나, 3천 2백만 원짜리 회원권 하나. 캠퍼스형 회원이죠. 그러니까요. 회원권이 이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나왔어요. 모듈형으로 치고 계세요. 이게 4억까지 투자하면서 여기저기서 골프를 쳐야 될까요? 어디에 대한지는 또 맛이 다르고 저쪽은 포트홀이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수 일을 하다가 이회창 총재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본후보가 된 첫 선거였던 17대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지만 이후로부터 연속 자선을 합니다. 처음에 데뷔할 때만 해도 전두환 사위라는 것이 결격 사유가 되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언젠가 후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두환 사위도 아니고요. 2010년에 재원했죠. 20대 총선까지는 남구을에 출마를 했었어요. 인천 남구을이요. 21대 총선부터 현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대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아까도 언급하셨죠. 전국 최소 표차로 승리를 했고 리턴 매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는 또 프로밀 결혼 잘하는 어빌리티가 있네요. 우리가 매번 감탄하죠. 한승 결혼. 사위 유닛. 부자 사위 유닛. 정체성이 사위. 요새 눈물의 여왕인가요? 네. 집에서 가끔 보더라. 의장활동 본회의 77.84% 국방이 33.33%. 아니 국방이 전혀 관심이 없구만. 놀랍게도 그 김기현성 당대표보다 낮아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이상의 성적을 자랑합니다. 인천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대표발의법안 56개 대한반영패기 5건. 뭐? 코로나 시기에 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그래도 소개할게요. 재난으로 인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등록금을 황금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덕분에 이건 대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슈였죠. 그리고 1호 공약은 수봉공원 고도제한 해제고요. 좀 공을 들인 공약은 반려동물 공약입니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 사업 도심형 유기동물 입양 및 동물학대 신고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인천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되게 포화상태라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지역 언론에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분양을 해줘서 동물치료. 아니요. 분양을 해준다기보다는. 취약직도 있는 집 개고양이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탭만 보고 있으면 현재까지 만나본 21대 국회 최악의 입법노동자를 만나보셨습니다. 연수로 가겠습니다. 송도로 왔습니다. 현대 아울렛이 특산물이 되기 전 연수구는 국어사교육계 최강부자 서한샘에 이어 박근혜 국정역사교과사태의 주역인 당시 교육부장관이자 친박 최실세 황우여 aka 황우려 당대표까지 20년간 민정단계가 승리하던 보수 일세계 지역구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주단계에 이곳을 안긴 재선 의원은 현 챔피언 박찬대 56세 남자 국회의원 인천 용현동 출생이에요. 용현 초 대건중 동인천고 이나대 경영학과 서울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한국과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회계사. 회계법인으로는 3일 회계법인 출신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근무를 했고 현 지역 이선의원입니다. 20대에는 40.57% 21대에는 더 올라갔어요. 56.87% 득표했다고 보니까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윤상현 출석률쯤 되네요. 그렇네요. 더 높은데요. 또 출석률인가 이러고 있었네요. 2022년 재산 신고액을 볼게요. 22억 4천4백만 원인데요. 2020년보다 5억 4천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무려 27억 6천5백만 원. 잘 풀렸네요. 네. 잘 풀렸습니다. 건물 예금 등등등 해가지고요. 또 채무도 갚고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 앞에 채권이 7천만 원이 있는데 만기 초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넘겼다는 거겠죠. 못 받은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이한 게 허진의 말그림이 2014년 작품인데 1,2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림 멋있네요. 이런 그림도 다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 맞죠? 자산이면 올려야 돼요. 그림 멋있네요. 저는 악기도 재산에 넣었는데 첼로 1,500만 원으로 본 적 있어요. 첼로 같은 건 비싸겠네요. 출석률 좀 볼게요. 과기 정방통신이 과기 정통이 왜 정방통신이야. 과기 정통이 90%, 본회의는 95.21%, 대표 발임 법안은 47개, 대한반영폐기 11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2건인데요. 원안가결 안건 중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대안학교에 가게 되면 학력이 인정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학력 인정해 주고 대안학교에 다니면 의무 교육을 안 받은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부모가 가서 따로 신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합법으로 해서 취약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아마 대안학교 쪽에 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동안에도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생, 가정 꾸러미가 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같이 세금을 내는데도 그걸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제기를 대안학교 부모들이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몇몇 지자체들은 그렇네 하면서 가정으로 꾸러미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결 안건 중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었던 데가 뭐냐면 대학 교내 안전사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학교 안에서 킥보드도 많이 타고 이러잖아요. 요새 진짜 많이 타죠. 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학교 안전공제회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인데 양은 많지 않은데 대체로 이반한 법들이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했고요. 나쁘지 않군요. 최근 포트홀 안전사고를 담당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이 포트홀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결하지만 일단은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도입해서 담당 직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좋군요. 민주당 후보는 재선하는 동안 계속 같은 카운터 파트너를 상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승현 57세 남자 이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대광초 대광중 용문구 영세대 경제학과 교토대 경제학 석박 본인 육군 병장만기 장남도 동일합니다. 정가 없고요. 재산은 26억 3,811만 원. 아쉽게 졌네요. 27억인데 박찬디 후보는. 민주당한테 재산을 줘? 이럴 수가 두 분 경우입니다. 큰 자존심. 건물 22억, 예금 5억 6천, 채무 1억 9천 정도 있습니다. 홍재동의 호젓한 옛 단독주택 넓은 곳에 살고 있네요. 호젓한 그렇죠. 그 동네는 부자친 많잖아요. 일본과 한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을 해서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어요. 20대, 21대 총선에서 동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산. 20대 총선에서는 불과 200여 표 차 밖에 안 났었어요. 와 인천 진짜 박 터지네요. 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격려차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인천 총구석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박 터질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연수구의 가슴에 정말 스카라치를 확 줬죠. 그러니까요. 그 자부심이 정말 연수구 주민들이 대단하거든요. 쉽지 않나요? 이런 말 안 했으면 이길 수도 있던. 그렇죠. 200표. 인트로에서 지금까지의 총선 결과를 계속 알려드린 게 인천은 기본적으로 보수가 이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일 논란이 추가돼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군요. 네. 자신의 저서에 교토에서 교수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관련된 얘기도 많이 쓰는데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는 피해의식, 강박관념, 열등의식이 병존한다고 썼어요. 이 질문 아니에요. 바로 이 후보. 너무 반가운 게 이렇게 논란 딱 터졌을 때 우리가 방송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언급하고. 그리고 이걸 저격수 담당한 게 무려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죠. SNS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당대표가 바빠진 거예요. 야 이거 남들 물지 마. 내가 할 거야. 다들 가만히 있어. 친일 망언 인사라고. 나도 부럽다. 이런 망언이래서 하나 이렇게 죽고 싶어요. 당당했습니다. 정승현 후보는 저서 내용을 최초 보도한 민중의 소리와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냈거든요. 그런데 저서 내용을 너무 추격하고 맥락을 좀 잘라서 해가지고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라면서 민중의 소리에 공정보도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심지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당 공약 제외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제외한 공약을 보자면 해외 진출 기업 유턴 촉진 법안 마련. 사실 이것도 다 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리쇼어링 지난번 총선 때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연수 원도심 재개발. 이건 이제 앞에 연수만 바꾸고 다 있죠. 아,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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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민경찰 인력 확대가 있더라고요. 아니, 경찰을 늘려. 그러게요. 의용대를 늘리겠다는 건 경찰을 줄이겠다는 소리가 다를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배트맨 육성법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인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담? 네. 막이 인천.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배트맨을 공약으로 걸면 안 되지. 네. 더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본인 방송 출연했던 거 아카이브도 되게 꾸준히 하고 지역정치평론도 옮기는데 무려 그 그린스크린을 두고 합성으로 스튜디오를 꾸리는 그 정도의 정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배경이 하나같이 적색거성이거든요. 뉴스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뉴스가 있으면 보통 뉴스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고 굳이 그린스크린 뒤에 합성을 할 거면 무슨 인천 전경을 넣던지 그렇죠. 그렇죠. 서해 대결을 넣던지 하면 되는데 왜 꼭 이 불타는 적색거성. 근데 약간 닥터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정이에요. 지금 삼수지잖아요. 속이 타고 있을 거예요. 송도 불 감아 싸우나 사자. 만약에 이번에도 지면 당연히 자기한테 공천을 웬만하면 안 주거든요. 아까 농축자님이 부럽다고 했던 말은 자기 파트에 웃긴 게 너무 없어서 되게 일하다가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었고요. 하다가 막 졸아요. 열심히 꾸몰면서.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영자 61세 정치인. 성신여대 가정관리학 박사고요. 전엔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했나 봐요. 가정적인 유닛. 가정적인 유닛. 우리도 반가정 유닛이네요. 그렇지. 인천 노년중학교에서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이번 총선을 위해 퇴직했다고 합니다. 퇴직할 나이도 됐네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공탈하고 탈당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왔군요. 네. 공직선거도 이번이 첫 출마하네요. 본선 진출을 했는데 지역에서 선거운동은 하는지 공약은 다 만들어놨는지 별일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다정하네요. 그렇죠. 2015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고요. 일단 정치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네. 재산은. 교통사고를 내든지 술을 마셔서. 재산은 9억인데 뭐 별건 없어요? 아니에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구나. 그럼 별게 있는 거네요. 야. 너 정은정 옆자리에 앉지 마 이제. 나 한글을 다 적어왔어. 전염됐잖아. 오늘은 실수 안할게요. 반종된 스파크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9천만 원 후보 보셨고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 연수 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지구 연수 을로 왔습니다. 그 이름도 위대한 수계표맨 민경욱. 인천 연합의 21세기 대표주자 이정미로 알 수 있는 같은 지역군의 표심이 이쪽 끝과 저쪽 끝으로 가는 송도 국제도시. 이곳의 현 챔피언을 포함 민주당 인천 지역구 의원들 중에는 인프라와 교통의 고위관료 출신들이 덜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정기직화의 주인공 현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66세 남자 국회의원 충남 당진생이라고도 하고 보령생이라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재산상 땅이 당진에 많으니 당진생인 걸로 할게요. 합리적 주론이네요. 속지주의 속지주의. 땅 많은 데가 내 고향이다. 어머님이 과속을 하시면서 나은 거죠. 네. 어차피 엽동네니까요. 송학초 장훈중 용산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 석사 리즈대학교 경제학 박사 본인 육군병장 장남 공군병장 만기. 1979년에 행시를 합격해서 교통부 해수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사 이사장을 지냈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어요. 그때 정규직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진짜 리즈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공사 사장일 때가. 그런데 이때가 보수 언론이 이를 악물고 공정담론이라는 걸 처음 만들기 시작하던 때라 관련 관료들 고위관료들 중에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던 인물이죠. 리즈대학교 나온 리즈 시절. 개인 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재산은 총 20억 6천만 원인데 22년에는 24억 9천만 원을 신고했었더라고요.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20억 대의 재산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집은 판교. 건물이 15억 4천 예금은 7억 6천 정치 자금이 1억 1천이고 채무가 8억 4천이고 토지도 3억 4천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아요. 21대 더불어민주당으로 현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41.78%로 초선 의원이 됩니다. 본회의 출석률을 볼게요. 진짜 공무원이에요. 97.01% 상임위는 산자인데 95.65% 총 82개의 대표 발의를 했는데 대안 반영팩이 22건 수정 반영팩이 3건 수정 가격 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류정책기본법이 있더라고요. 농수축산물이나 식품을 이동을 할 때 정온물류 그러니까 냉장차인 거잖아요. 이 물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 물류기업에 국가가 좀 지원을 하자 그런 법이었습니다. 쟁점은 아닌데 로비를 받은 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물류는 중요해요. 제가 봐도. 로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도 중요하고 로비도 중요하고. 보도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 정말 표정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중 한 명이에요. 이종서 도주대사로 가죠. 호주대사 출국 소식을 보고받는 장면인데 마치 유학가 나더라고 아무 감정 없이 통하는 표정이에요. 밥 먹었어 하는 표정이네요. 그런데 정일영 후보 이미지를 검색하면 다 똑같아요. 몇 시야 이런 표정. 웃는 것도 정말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말하고 있고 큰 정구론이 기본 스탠스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또 했었고 세금을 활용한 정부 간섭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앞부분에 수식어는 일부러 넣은 거네요. 국가 돌봄 도우미 일명 네니 송도 도입 공약입니다. 네니 송도. NHS예요? 송출국 대체로 필리핀인데요. 아예 이 국가와 협정을 맺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하고요. 일정 이상의 교육과 영어 공인 성적을 본다고 해요. 송도 특 공약이긴 한데 영어 성적을 본다는 게 서울을 공격하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조정은 카운터죠. 그런데 필리핀이면 영어 공인 성적은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이게 영어 공인 성적은 대화가 아니라 문서보는 그런 것. 조금 달라요. 대신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를 해서 각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 이게 송도 맞춤 공약이기도 하고 앞으로 논란이든 논의든 촉발될 확률은 좀 있습니다. 인천에 다수 포진해 있는 민주당의 고위관료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이 주로 이런 보수적 사민주의자들입니다. KBS 하면 국민의힘, 국민의힘 하면 KBS. 보수 정당은 KBS를 정성을 다해 공천하고 있습니다. 민경욱의 뒤를 잇는 KBS맨. 김기흥, 48세 남자. 21년까지 KBS 기자였어요. 지금은 직업을 정당인이라고 적었네요. 서울 양천 출생 신남중 대일고 서울대 종교학과 공군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 6억 1,353만 원. 제가 6만이라고 적었어요. 6억 1,353만 원입니다. 정말 드문. 여기도 민주당이 더 많은 케이스예요. 그러게요. 인천 와가지고. 사실 이상하네요. 평생 KBS 월급 받아서 돈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평생 월급 받으면 이 정도가 평균이죠. 사장 아닌 이상이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KBS 월급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뜯어볼게요. 건물은 21억인데. 그러네. 기지집이. 기지집이 왜 지금. 서울 개포에 집이 있어요. 대포동 살잖아요. 송파일도 아파트 있더라고요. 네. 지분 3분의 1. 다 취소가 앞에 안 들어있다고. 예금 6억 4천인데 채무가 22억입니다. 건물 다 팔아도 채무 다 못 갚아. 그러니까요. 리스크를 즐기는 거요. 그리고 40대답게 가상자산만 3페이지인데요. 근데 주로 빵이에요. 네. 금액이 좋고 있는 게 있어요. 거래소에서 수량 가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아. 가격 자료를 거래소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많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하면 얼마 훨씬 늘어날 수 있겠죠. 금액이 나와 있는 것만 보면 2,45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훨씬 어울리긴 했겠죠. 14년 동안 KBS에서 일하다가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서 폴리널리스트라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보수정당 특이죠. 네. 지난주에 은퇴하고 다음 주에 입당합니다. 이것도 민경욱이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KBS 수신료를 오히려 인상을 논의하던 게였어요. 그래서 당시 기사들 보면 수신료를 올리는 만큼 KBS가 공적 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냐 그런 얘기가 꼭 마지막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짜잔 수신료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함정. 그렇다면 공적 책임을 안 지겠다. 네. 합리화가 됐어요. KBS 내부의 기분이 비참한 이유가 그겁니다. KBS를 사실상 없애버리려고 들어온 정부인데 이 정부에 줄을 타서 잘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후에 인수위의를 거쳐서 대통령실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윤 원년멤버라고 소개가 돼요. 원년멤버 얘기가 몇 개 있어요. 이제 수도권이 오니까. 좋아요. 경선을 통해서 올라오긴 했고요. 송도에는 2012년부터 거주했다네요. 공약은 교통과 교육 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송도가 전국에서도 과밀화급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단지 입주 계획을 파악을 해서 교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출신인데 그래도 기자 출신이었다면 KBS와 대통령실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실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우리도 KBS 네트워크 아니에요? 저도 불러주세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나 불러 가야지. 양력의 초빙 패널 모이는 식으로 써야죠. 연수까지 보셨습니다. 네. 진짜 정원유착을 활용하겠다는 말이네요. 네. 그게 언론인들 사이에서 젊었을 때 한 0에서 5년 차쯤일 때까지 떠들다가 약속한 듯 말하지 않는 게 이제 언론인의 정계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 먹다 보면 기자들이 기자는 뭐 연금도 없고 다른 할 일도 없고 개털되기 쉽고 명암만 내밀면 어디서도 다 꺼뻑 죽었는데 그 시절이 안타까워서라도 정치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당 더 나아가서는 진보정당까지 다들 언론인을 받는 걸 그다지 어려워하지도 않고 터부시하지도 않잖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물 패는 시간을 좀 가지는가 아니면 어제 진행하고 다음날 공천받는가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각 정당의 차이는. 이런 걸 설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양비론을 펼치는 거고요. 자 남동갑으로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남동구 갑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9시 15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으로 시작하는 코러스부터 내빠지르던 80년대 KBS의 메인 앵커 이윤성 신한국당 대변인이 4선을 했던 남동갑입니다. 이곳의 한나라당 독주를 끝낸 노무현 해수부 장관의 총무부장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남동갑에서 재선을 하죠. 그가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생긴 보궐선거부터 지역구에 들어온 재선의원도 인프라 전문 고위관료 슬래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61세 남자 국회의원 인천생이고요. 신흥초 상인천중 부평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석 맥길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한국항공대 대학원 법학 박사 병역은 찾아보니까 육기원 훈련하고 석사장교로 인간을 해서 바로 다음날 제대를 했어요. 장남은 공군 헌병 차남은 미팔군이니까 카츄사겠죠. 그렇죠. 미국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건물이 7억 5천 예금이 10억인데 후보자는 보험이 없더라고요. 배우자가 예금으로 9억 재산은 총 18억 3천만 원인데 2022년보다는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인천까지 오니까 드디어 집이 지역구인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보 중에서 제일 가난해요. 네. 새 후보 중에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이런 18억 있어도 그렇다니.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88년에 30일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후 공직에 입문을 해서 건설 교통부 예산 담당 국토해양부 운항기획관 국토해양부 항공운전 항공안전 운전을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 등등 이 국토교통부와 교통과 관련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개발 담당자였대요. 그게 자랑이죠. 이게 진짜 이것도 세대차인데 옛날에는 교통카드가 전국 호환이 안 됐어요. 예전에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가면 친구들 몇 명이 서로를 놀리고 그랬죠. 야 여기선 카드 사야 돼 따로. 너 이거 안 돼. 네. 맞아요. 그랬나? 옛날 그랬구나. 그리고 현금 내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저 같은 출장러는 카드를 몇 장씩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현대가 되는데 어디는 또 롯데가 안 되고 이런 식이어서 신용카드도 교통카드 때문에 꽤 많이 발급을 받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나 때가 그랬단다. 인천 출신이지만요. 2015년 7월에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가서 평창올림픽 교통업무를 총괄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교통이란 게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죽일 놈 되고 그런 자리이기는 해요. 우직하지 않으면 버티기 진짜 힘든 자리인 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차관인데 이게 첫사랑처럼 모든 걸 다 첫 뭐 이런 걸 맞추는 게 좀 습관인가봐요. 첫 차관. 2018년 현지역에 재보궐선거를 나와서 61.62%로 당선을 했고요. 21대에 다시 도전해서 54.38%로 재선에 성공을 해서 지금 3선 도전 중입니다. 박남춘 직계의 표죠. 이 득표율은. 국회 출석률 볼게요. 국토교통위의 98.08% 정계특위의 92.86% 본회의 98.20% 총 53개 대표 발의 법안이 있고요. 대한반영폐기 12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3건이 있는데 주로 교통과 항만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해당 직업군이 아니면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해당 직업군에 있으면 꼭 필요한 법들을 집어내요. 가결 법안을 하나를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미이용촉지법은 별건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이게 검증이 됐으니까 효과가 있으니 더 확대하자는 그런 정도의 법이고 아직 신사 단계로 진입하려는 최근 입법을 한번 볼게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인데 법안 제목만 보면 빤하다 싶었는데 내용은 갯벌의 복원을 법안으로 규정하자라는 법이더라고요. 이런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클릭했는데 딱히 무슨 실행을 다루는 게 아니고 갯벌 법안을 업무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초를 다진 법안들. 그런데 이거는 복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갯벌을 갖고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식탁의 다양성, 가격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갯벌이 있어서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건데 새만큼 생각하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보좌관이 물고 온 법률이라 쳐도 이걸 인말로 이렇게 발의를 해야 되는 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안을 굉장히 이해를 잘한다는 점에서 입법활동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또 인천이니까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입법활동의 무게를 1g이라도 더 잘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이게 총선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남북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못 냅니다. 지역 표심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갯벌과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산태안쯤에서 당선이 되든가 아니면 인천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일을 맡아줘야 할 적임자이기도 하고 당내에서 지난 4년 사이에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권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레줌에 비해서는 정말이지 사민주의자입니다. 조개구이 확대 법안. 좋아요. 맛있겠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손범규, 55세 남자. 또론인. 또론인이에요. 좋아요. 이번에는 SBS입니다. 방송사 투어요. SBS 비례와 KBS 비례가 있죠. 물론 지역구입니다만. MBC 빼고 다 모으겠다는 마음인가. 인천에 언론인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MBC에서 이당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세훈이나 할론들이기 때문에 받아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 내동초, 정훈중, 여의도고, 홍익대 불문과, 연세대 언론학 석사, 홍익대 국문과 박사. 쓰면서 괜히 맞추법을 좀 더 보게 됐어요. 막 국어, 평가원 이런 데 있으셨다고요. 본인 육군 중위. 국문과 맞추법 많이 틀려요. 맞추법 잘하는 사람 잘 못 봐. 아, 근데 또 아나운서잖아요. 아, 그건 또 다른가? 네, 막 평가원에도 있고 그랬어요. 본인 육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차남 현역병 입영 대상. 아, 병입도 나올 뻔했어요. 아, 군대에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차남 좀 있으면 갑니다. 아들을 이제 병입합니다. 정과는 2006년에 음주운전이 150만 원 있고요. 정치준비. 네, 재산은 23억 2,579만 원, 건물 13억 6천, 예금 12억 4천, 증권 1억 3천, 채무 4억 5천입니다. 95년부터 SBS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아나운서연합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시절에는 주로 탁구 중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모와 숙모가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래요. 스포츠 캐스터시구나. 네, 그리고 아들도 지금 탁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중보등학교 탁구연맹 회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탁구로. 네, 아나운서로 스포츠 캐스터를 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철회를 요구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어요. 권고안 내용이 뭐였냐면은 학기 중에 주중대회를 폐지를 하고 합숙소 폐지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네, 학습권 보장도 있고 이때 한창 체육계 미투 이슈가 되게 심했어서 합숙소 같은 데가 그런 데 온상이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조치라면서 체육계 일부에서는 반발이 심했거든요. 체육계 원로들이 이거 반발 많이 했습니다. 엘리트 체육하는 데서는. 한국이 이게 심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슬램덩크에서 봤듯이 성적이 일정 부분 안 나오면 아예 대회 출전을 못하게 하잖아요. 학습권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유독 운동부는 꼴등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꼰대가 라떼 할 때에 가장 심하게 부작용이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랄까요? 학습권 반발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상을 당하거나 선수 생활이 좌절되면 그때부터 공중에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성적 죽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야구 원로들이 나서가지고 요즘 애들 공부한다고 야구 안 한다는 이런 소리 짓거리고 그랬어요. 알고 보면 그 베테랑들이 하루 종일 야구만 하던 시절이 우리나라가 야구 훨씬 못했는데 말이죠. 이게 전두환 때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스포츠를 떠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온 고등학교는 필드 학회였어요.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가대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나요. ABC도 몰랐어요. 고등학생이나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졸업생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고요. 좀 국가주의적인 맥락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국가대표 상비를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챙겨주라고 금융권에 압력을 넣어서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상업팀에 왔다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자리 줬죠. 개장 자리 줬죠. 그렇다가 나중에 김영수 장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원이 된다는 거죠. 농구 선수가. 농구를 했었으니까. 아무튼 손범규 후보는 그런 체육계 인사이자 체육선수의 부모였습니다. 돈빡세게 해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대요. 그래서 22년도에 아나운서 생활을 마치고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공약으로도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체육 복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노인 체육 활동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다 비슷한 재개발, SOC, 교통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 후보 나이 제일 많고 돈 제일 많아요? 전과도 제일 많아요? 장석현 68세 남자 정치인 충북 음성 출생 성장은 충주에서 합니다. 충주 교연초 충주 중 서울 용산공고 경기공업전문대 현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기계과 졸업 남서울대 산업경영공학 석 박사 본인과 아들 공공병장 만기 재산 41억 고향에 밭이 좀 있습니다. 강남에 집 같은 거 없고 동구에 1600제곱미터짜리 뭔가가 있어요. 기타라고 써있는. 23억짜리 건물 대지입니다. 뭐 하는데 공연장인가? 뭐가 안 들어서요. 야구장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03년 벌금 300. 오존을 파괴했어요. 사업하다가 매연을 좀 심하게 뿜었나 보죠. 차가 포터2인 걸로 봐서 뭘 하긴 해요. 텃밭을 하시나? 2014년 6회 지선에 당선된 새누리당의 남동구청장입니다. 정의당 배진규 구청장의 재선을 막은 거죠. 그리고 2018년 7회 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120만 원. 이거는 지지난 대선 시즌에 홍준표 후보 선거운동 문자를 잘못 보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7회 지선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복수. 재선을 못 받았어요. 재선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와신상담 20년 지난 총선에 직권남용 배임 재물선교회 건축법 공헌녹지로 징역 1년 집유 2년. 이건 구청장 시절 있던 사건의 항소심이 2020년까지 끌어서 나온 건데요. 소례포구 상인들이 공헌에서 임시 어시장을 열게 해준 건입니다. 공헌에서는 불법입니다라고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타 부서로 보내버리는 인사조치를 했기에 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8회 지선도 망했고요. 이번 총선 컷오프 이유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집팔 집권의 경향이 있네요. 이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튀튀 한 달도 안 된 뉴비당원입니다. 그렇군요.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네요. 경인시오라는 회사에. 구청장 때 봉급을 기부했는데 국회의원 세위도 기부하겠답니다. 보조관은 6명으로 줄이겠답니다. 국회의원은 50명 줄이겠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도 제정한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공약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 기타 팔면 앞으로 한 10번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남동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는 보통 좌파인데 우파는 극우 중에서도 짱 극우들이 많은 인천 되겠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불법 공개로 전교조에게 16억 손해배상을 한 역대 전교조 최고의 기여자 조전혁 전 의원이 18대에 승리했던 남동구 의리입니다. 이 정도라면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사패라든가 기념비라든가 이거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변하다가 아내분께서 마누라의 살 권리부터 고장하라고 감사패에도 그냥 감사패 주면 안 되고 스와로프스키 금방을 짚어서 예쁘게 해줘야 됩니다. 금노교석 쓰고 조정혁의 저주로 이후 12년간 민주당만 이겼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감사패로도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요? 황금박지 같은 거 송영길계 대표주자 3선의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여파로 탈락했고 정보가 별로 없는 두 명의 후보가 나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58세 남자 인천동구생 이나대 사대부고 청주대 생물학과 이나대 정책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 본인 육군 육방위 전과 2003년 3월 31일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인데 100만 원어치 마신 걸로 할게요. 좋아요. 3년 뒤에 2006년 2월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 원 인천일보 기자 출신이고 ITV 경인방송 보도국 기자였습니다. 우리도 언론인 유닛이 하나인데요. 아 경인방송 출신이군요. 전국언론노조 희망조합 노조위원장이었고 OBS 경인TV 보도국 팀장이었습니다. 업무방해는 그 정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OBS의 쟁의가 되게 길었어요. 이게 보통 보면 언론인들이 뒤늦게 운동권 정가가 생겨요. 언론인 유닛인데 지역 언론 유닛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실화회의 진화회라고 하죠. 여기에 대외협력 담당관이었고 인천도시공사 이사 등의 경력도 있습니다. 재산은 본인 배우자 모친까지 모두 합쳐서 9억 7800이고요. 후보 본인의 인터뷰에서 언론인 집안이었다고 하네요. 인천 최초의 언론이 1945년 대중일보였고 이거는 조부가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부친은 1970년대 해직 기자였고요. 본인도 이렇게 인천일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1998년 당시 유피디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ITV가 수도권의 첫 민영방송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ITV 가서 노조위원장을 했고. 저도 기억합니다. ITV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했거든요. 그런 거 좀 독특한 거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ITV가 대주주의 스피커 역할만 하고 사유화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 선거 베이스 캠프 정도 수준의 역할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문제로 방송 사유화 금지 투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ITV OBS의 공영성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정말 깁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위에 허가를 내지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직장을 뽀개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00명이 붕 뜹니다. 해직 기자들이. 이들과 원기옥을 모아서 탄생한 언론이 OBS예요.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돈 만드느냐고. OBS 사람들 진짜 인생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의 변을 보면 방송 사유와 맞고 방송 지렛대로 불을 창출하는 대주주와 맞서 싸우고 그런 경험이 우리는 있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사표입니다. 트위터에서 본인을 남동 정우성 187cm의 거북목 이훈기라고 하는데 저 신성 건드리지 마신다 후보님. 정우성이라뇨. 그런데 약간 그래도. 거북목이 진짜 심하긴 하네. 약간의 근거라도 있어야지 말을 할 텐데 지금 제가 후보 사진을 본바로선 1g의 근거도 없는데. 키만 187이라는 그거 딱 하나. 키가 같다. 아니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이 선거판에서 고발을 안 당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뭘로 고발당할까요? 신성모두? 아니 근데 사진은 진짜 거북목인 게 잘 보이게 좀 45도로 이렇게 틀어서 찍었어요. 지금 3천만 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날 지경이네요. 지금 이란에서 종교경찰이 나와야 돼요. 거짓말했다고. 됐죠? 네. 지금 좀 화가 났어요. 마지막에는. 대단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혼날 만큼의. 내가 동성동보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막. 진짜 아깝네요. 동성동보면 아니었어요. 내 말이. 아 진짜 이렇게 통하네요. 아까울 얘기가. 이 얘기했던 우리 딸이 문을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동성동보면 결혼할 수 있게 된 지 꽤 됐는데. 왜 그걸 모르셨을까. 우리 집안에 뼈대가 있어서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만 좀 말려.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시는 편도 아니면서.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재경 54세 남자 정당인. 충남 부여 출생이고요. 인천에서 성장했어요. 인천 남중 인하 4대 부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학석. 본인 육구 중위원에 의한 전역.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억 1천입니다. 인천에 이런 케이스가 많네요. 건물 4억 2천. 예금 2억. 채무 3억. 보좌관 대통령실 유닛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케이스라는 건 국민의힘 중 최고 거지들이 여기 모여있다는. 그렇죠. 인천에 특히 많네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가난한 케이스는 인천에 모여있군요. 보좌관 대통령실 유닛이에요. 본인도 충청형이고 보좌한 의원들도 충청형입니다. 국회 인턴으로 전개에 들어와서요. 처음엔 국민중심당의 몸을 담았다가 그대로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임영호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이후에 이완구 의원실로 이동을 해서 새누리다당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민봉 의원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실로 워프했어요. 윤석열 캠프 인수위를 거쳐서 최근까지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을 맡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천은 민주당은 호남, 보수정당은 충청권에서 많이 왔죠. 네. 충청 출신들이 많아요. 아무튼 인수위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캠프에도 있었으니까 여기도 친윤원념 멤버죠. 경선 거쳐서 올라왔고요. 좋습니다. 인천에 충청 출신이 많다는 걸 강조를 안 그래도 하면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네. 여러 향후회를 방문을 하고 있어요. 네. 양향후회 대전입니다.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야 중복 공약들 이외에는 만수주공단지 재건축과 남동 산단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만수주공단지가 되게 이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라서 보상 문제도 되게 오래 질질 끌었고 나름 지역민들이 다 공감하는 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좀 밍숭밍숭한 내용들이 많고요. 본인 유튜브에 요즘 봄인데 날씨가 봄 같지가 않다. 이걸 정치에 대입해보면 정권 교체가 됐지만 교체가 안 된 것 같은 게 교체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럼 요즘은 봄날씨잖아요. 그럼 이제 교체가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쇼츠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쇼츠의 기능은 멋지라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날씨평론? 네. 그래서 굉장히 밍숭밍숭해요. 조회수는 513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충청 맛. 이런 두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부평으로 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큰 예식장 사장이었다는 소개 말고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조진형 전 의원이 재선. 초록 국민의당 대표 원내 인사인 386 여성운동 변호사 문병호가 재선을 했던 부평갑입니다. 참고로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영등포 갑 공천을 이번에 받기로 되어 있다가 민주당에서 해일이 몰려와 쓸려나가서 개혁신당으로 간 뒤 이곳 출마를 노렸으나 당 지지율을 보고 드랍했다고 전해집니다. 현 챔피언인 이성만 의원은 박남춘 전 시장이 이지혁구로 돌아온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총선 출마한다 등등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자리였는데 전략 공천이 오다니 참을 수 없다. 탈당 무소속을 선언했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뒤늦게 수긍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돌발전략 공천 노종면 56세 남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에요. 인천생 산곡초 부평동중 부평고 고려대 법학가족 저도 이것 때문에 부평출생 인천출생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장남 2급함정 현역 입영 대상장대 지금 잡혔죠. 어딜 가냐 선거운동하자 이렇게 정가는 3건이에요. 늦은 나이에 운동권 정가가 생겼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없다가 2009년 12월 11일에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이 공동퇴거 부릉으로 벌금 2천만 원. 우와 쎄다. 쎕니다. 시력만 겨우 면한 거죠. 2010년에는 비슷한 연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에는 정보통신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정가가 3건이 생겼어요. 네. YTN 노동탄압 투쟁의 선봉장쯤 되는 인물입니다. 재산을 열어보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10억 4천만 원. 땅이 3억 8천인데 배우자가 양평군 강상면에 건물이 2억 5천이에요. 강상면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많이 알려진 양평군의 조용한 동네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마침 은퇴를 하고 살고 있다가 양평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오랜만에 다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게 참 어떨까. 오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오르면 좋죠. 이거 애매하네. 오르면 좋은데. 좋아할 수 없어. 목팔죠. 이거죠. 강상면에 주민을 모셨습니다라고 했는데 YTN 해직 기자였던 겁니다. 보험 없이 예적금만 3억 6천이고요. 주식은 1,400만 원이 있는데 YTN 주가 305주가 있더라고요. 네. 주주 참여운동이죠. 네. 국민TV 방송 제작국장의 경력이 있고 화려한 경력에 비해 놀랍게도 공약은 좀 안 찾아져요. 그리고 간호조무사회와 정책 협약을 했다는 소식 정도가 들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제 수준에서는 잘 안 찾아집니다. 지금은 누가 후보의 현수막에 칼질을 한 게 더 큰 이슈예요. 눈을 팠어요. 현수막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매길 수 있게 해주는 언론중재법이 좌초가 됐었잖아요. 네. 이거를 재추진하기는 하되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대충 만들어 놓으면 이 징벌적 선배가 모두를 찌르는 칼이 돼버릴 테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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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이 다 같이 노무현 죽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최초의 계기가 노무현 공무원의 언론개혁 의지가 너무 강건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부터 언론이 양당에 대한 양비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펴기 시작하죠. 자기들 입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노무현의 언론개혁 의지를 이어받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재홍. 제가 어이에요. 어이. 52세 남자 정당인.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생을 해서 인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운봉공고 현 인천 하이텍고를 졸업을 했는데요. 운봉공고 유명한. 네. 뭘로 유명해요. 제가 예전에 프로시그레시브 에디터님이 고등학교에 흡연실이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데가 어딨냐. 있을 리가 없다. 제가 막 어떻게 고등학교에 흡연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최근까지 있었다는 소식을 인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좋은 학교였네요. 네. 대학은 만학도로 진학을 해서요. 6곳이나 다녀가지고 패스하고요. 인하대 건축공학과 석사를 이제 또 만학도로 땄습니다. 이상하게 학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과를 다녔더라고요. MT 개강파티 이런 거 좋죠. 근데 자격증도 되게 많이 땄어요. 나이 들면 그건 뭔가. 네. 기능을 여러 가지 수득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걸로. 이야. 기가 막히게 따라오는 사람들 항상 있어요. 불편하죠. 솔직히. 육군 병장 만기. 전과는 2007년에 음주운전 200만 원이 있네요. 많이 마셨습니다. 재산 18억 4,411만 원. 토지 2억 4천인데 이건 모두 부모 소유고요. 건물 10억. 집이 진짜로 부평입니다. 증권 5억 2천. 채권 4억 5천. 채무 4억 5천.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인을 꿈꿨다고 해요. 특이하게 채권을 4억 5천 들고 있고 채무가 4억 5천이 있네요. 바꾸면 되지 않을까? 약분이 안 되나? 상쇄라고 하죠. 이걸 채권으로 갚으면 안 될까?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였대요. 그래서 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걸 보면서 정치인이 되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검사가 되기를 결심해서 홍준표가 돼 있죠. 네. 본인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건설업에 종사했어요. 개인 사업을 좀 하다가 시의원에 도전했습니다. 2010년, 14년, 18년에 인천시의원 선거 부평구 제2선거구에 출마를 했었고 결과는 낙당낙이었어요. 한 번 당선됐네요. 한 번 당선됐었어요. 22년에는 부평구청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시의원 재임 당시에 치적으로 인천 이음카드랑 부평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 조성을 내세우더라고요. 둘 다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되게 반대를 했어서. 당연하죠. 그런데 부평 지하상가 한 번 가보시면 지하로 다니면 정말 1분 만에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외진이는 무조건 길 잃어버리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잘 돼 있다는 뜻도 됩니다. 원래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돈을 많이 쓰니까 계속해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상가 있다고 해서 외 횡단보도를 반대하고 없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 이동권이 제약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럼요. 횡단보도를 하나만 만든 것도 아니고 12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한 길에 12개를 쫙 만들었죠. 멋있겠다. 가본 결과 아쉽게도 아니었어요. 무평 스크램블. 공약으로는 인천 제2의료원 대학병원 위탁경영, 제3보급단 부지의 랜드마크 조성, 그리고 부평 소금박물관 조성이 있어요. 동별 공약도 매우 자세하니까 공부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지선 스케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시원 버릇. 소금을 보러 어딜 가야 돼요? 네. 소금 체험도 있더라고요. 소금 조각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금 체험. 소금이 돼보는 건가요? 바닷가에서 말라보고. 소금 만들기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체험 있어요. 저 되게 서해안 쪽에 가면 자염 체험이라고. 염전 체험. 네. 염전 체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금도 종류가 많잖아요. 핑크 솔트도 있고. 소금 체험이라길래. 소금 조각상. 하나씩 찍어먹어보고. 소금 호텔도 있고. 소정 을입니다. 06년 우리담배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히어로즈에 돈을 똑바로 안주어 거지같은 시기를 보내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인 이재명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이 96년에 여기서 신한국당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역구 역사에서 가장 기억나지 않는 사람 축에 속하고요. 제일 유력한 인사는 대우차 노조 결성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자 노동운동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양당 구도에 흡수되었던 인사 4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현 챔피언이고 자켓을 갈아입었으며 도전자는 3명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61세 남자 전략공천으로 부평구에 홍영포를 날리고 긴급 낙하됐어요. 전남 나주생 영산포고 연세대 경영학과 연세대 동아시아학 석사. 월익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본인 수영으로 인한 소집 면제고요. 장차남 육군병장 만기. 정가가 한 건 있네요. 1986년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로 징역 3년. 꽤 길었죠. 당시 군 본무가 30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제이니까 실제로 똔똔히. 군대보다 더하게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7억이고요. 땅이 3억 8천 건물이 4억 4천 보험 없이 예금만 6천 3백이에요. 주식이 골고루 6천만 원치 있어요. 채무는 전세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이네요. 경력은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와 통일연구원에서 공부와 강의를 한 공부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전략기실 행정관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비서관 주로 이쪽을 많이 들여다봤더라고요. 통일관련 전문가군요. 브루킹스 연구소 많이들 가잖아요. 여기에 비지팅펠로우였고 주 상하이 총영사를 문재인 정부 때 했었고요. 국가정보원장 당시 서훈 원장일 때 외교안보보좌관을 했었습니다. 국정원. 국정원 기조실장까지도 갔었고 1차장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가던 안보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무서운 국정원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민영주차장인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차타워 1층에 선고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 용도가 원래 주차타워에는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관련한 판매점, 장식품 판매점,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어떤 관리 편의시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아. 돈 아끼려다가. 네. 그런데 여기 선거사무실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디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알 수 없는 시민단체가. 네. 그런데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선거운동하고 철거를 해버리면 어차피 궤도기간 2주에, 그러니까 1회에 2주씩 총 두 차례 통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가 끝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노렸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똑똑하면 계산하고 들어왔을 수 있겠네요. 되게 싸고. 금방 대충 차렸다가 없앨 수도 있는데 법에는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게 초짜한테 이 선거에 들어가는 사죄라는 건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이거 어떤 컨설턴트가 공략법을 들고 온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또 다른 후보들도 뭐 써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컨설턴트가 주차타워 있잖아. 주차타워. 후보가 저기 들어감도 돼요? 그리고 주차타워. 이러면서 주차타워가 좋은 게 현수막을 되게 크게 다 써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사면으로 아주 그냥 에펠토리 남부처럼 그냥. 얼마나 좋아. 임대비는 싸고 현수막은 크고. 아예 막 용을 휘감게 올라가도 되겠죠. 다음번에 법 개정되겠네요. 주차타워에 국회의원 사무실 들어가도 되게. 공향을 볼게요. 서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내세웠고요. 한국 GM 투자 유출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평에 관련한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다 주행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6천억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대요. 미국이. 그래서 이걸 GM 본사에 가서 그러면 부평에 한국 GM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후보의 포부입니다. 여기까지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GM은 전기차 생산에 굉장히 소극적인 회사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막 넥타이 초록색 매게 돼있나요? 이현웅 53세 남자 변호사 부평 출생이고요. 부평 출생인데 공부 첫 장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부모가 영호남 커플이라고 적었어요. 화기장터? 네.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 시기엔 드물긴 했겠죠. 부평 동초 효성중 광성고 연세대 법학과 사시 40회 정가 없음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공군 상등병 복무 중입니다. 튀었어요. 오래전에 튀었네. 오래전에 튀었어. 1년 전에. 예측을 하고. 재산 21억 4천 731만 원 건물 18억 8천 예금 4억 채무 1억 3천 연수원 시기에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박원순 키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있지. 거기 왜 계세요. 넥타이가 알려줍니다. 국민의 당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진 좀 새로 찍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사무처장 인천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여기 있는 게 더 이상하네요. 민변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민주당과는 멀어졌어요. 11년의 정치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11년도에 거의 무명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었던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계였거든요. 그리고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하지만 연속 낙선했고 3수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20대 총선 득표율은 25%였고요. 21대에서는 비례였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 국면에서는 합당을 적극 추진하는 쪽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번 국힘에서는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국민의당 출신인데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이 나오네요. 네.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이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여당 기류를...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입장인데... 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탈표가... 당선된다면 이탈표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공약은 지역 사골공약이랑 중앙당 공약밖에 없어서 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색정의당 후보를 확인하시죠. 녹색정의당 김응호 51세 남자 정당인 응호 응호? 응호? 왜? 응오라 그랬어요. 응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 김응호 호! 51세 남자 정당인 충남 서산생 성현초 성현중 서령고 인천대 기계공학 인천대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전 정의당 부대표 재산은 1억 3천 전가는 3건입니다. 97년에도 집회 관련 전가 9개를 한 번에 받은 센 전가가 있고요. 이때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11년 집회 관련 전가 있고 23년 11월 감염병 예방관리 및 어쩌구 위반도 아마 집회 관련 전가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역은 입영년기, 입영년기, 행방불명, 수용으로 인한 면제 수배 생활도 조금 했나 봅니다. 행방불명 공직선거 경력은 재보궐을 포함해서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은 모두 낙선했고요.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입법, 기후정리법, 차별금지법, 재개정, 한국GM 부평공장,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화, 미군기지 오염정화, 부평숙 조성 등이 있습니다. 녹색이 됐네요. 그 외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은 아주 세세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부채탄감, 지역화폐 활성화, 임대료 상한제, 고용보험, 전기 오토바이, 다회용기, 지원, 온라인 배달 플랫폼 공정화 등등 아주 세세하게 짜놓았습니다. 네, 구청장 공약, 깡통시장에 대한 얘기인가 봅니다. 챔피언! 홍영표, 66대 남자, 전북 고창생, 고창초, 고창중, 1위고, 동국대 철학과 동국대 행석박, 3선의 디펜딩 챔피언! 보안사에서 육군명장 만기 전의 역, 82년 대우차 용접공으로 입사하면서 노동현장에 들어간 운동가입니다. 노동운동 정권은 86년, 91년, 94년 셋이 있고요. 그중 앞에 두른 징역형인데 특별 복권 되었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벌금 200! 대우그룹과 민주노총 양쪽에서 다 열일하다가 2002년 개혁국민정당의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치 입문합니다. 6년 뒤 18대, 첫 도전만 낙선을 하고 재보궐과 지난 21대까지 주르륵 3선! 네,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이죠. 재산 14호, 고향의 고창군 부안면에 노후용인지 집, 임야, 대지가 있습니다. 공약! 공영표가 여는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중 몇 개만 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급단 유휴부지가 있지요? 거기 테마 도서관 단지를 만듭니다. 3번, 인천 제2의료원 소화응급센터 설치. 7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그 계획을 주관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예비 홍보물의 때깔이 꽤 좋습니다. 공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회의 90.42%, 기재위 88.24%, 대표발의 28건? 대한반영폐기 2건? 민주당 최하!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지만 봅시다.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만 2개가 다 대한반영폐기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걷어버리자. 환경친화자동차 생산시설 같은 분야에 투자할 때 얼마 정도를 소득세나 법위세에서 공제해주자. 대략 이 정도입니다. 시시한데요? 직관적 평가. 네, 처음에 이 사람을 중앙정치인으로 밀어주고자 가장 열심히 했던 것도 대우, 쉐보레와 그 지역의 권석들이었고 이 사람에 대한 점수를 급격히 낮게 평가했던 것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디펜딩 챔피언 나와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계양의 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양과 후보 잘 모르시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인천광역시 계양구 각 계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 시간입니다. 계양각부터 시작하죠. 법무사를 좀 했던 간단한 이력만으로 3선 의원에 오른 그것도 주변 지역과 전국이 다 한나라당에 쓸려나가던 시절에 3연승을 했던 지역구 관리의 강자 민주당 신하경 의원은 13년도 한효총으로부터 사립 유치원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들어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3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 몇 가지 비슷한 입법 비리 혐의로 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하길래 아 반성하는 의미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당에 냅다 입당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국민의당이 어차피 대법 판결 한참 남았는데 일단 뺏질을 더 드리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입했던 거였죠. 국민의당은 덕분에 선거를 치를 총알이 늘었지만 신하경의 운명은 나아지지 않았고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사회화 격리됩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요즘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간혹 들립니다. 그의 빈자리를 이어받은 재선 챔피언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62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부안생 부안초 삼남중 전라고 영세대 영세대 영세하지 않죠. 연대는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단 늘 영세 연대 경영학과 졸 영세대 내년 고연전에 쓰세요 고대생 여러분 영세대 짱이다 본인 일병 소집 해제 경력을 보면 이렇게 나눠요. 전 20대 국회의원 전 21대 국회의원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너무 좋은가 봐요. 저는 자랑이죠. 백예사 출신입니다. 20대에는 43.48 21대에는 60.48로 당선이 되었어요. 화골 났네요. 재산은 39억 땅이 3억 9천 건물이 3억 8천 예금이 17억 7천 현금들 이번에 진짜 금리 오르면 현금들 엄청 챙기고 있네요. 주식이 2억 채권이 9억 7천 배우자가 김포 시사이드 회원권이 1억 2천 3백만 원이 있네요. 1년에 1억 2천 이게 1년 가격이죠. 보통 회원권이 5년 가격 아니에요? 잘 몰라요. 5년 가격 알 수 없는 분야에 그냥 기계적으로 적었어요. 어느 쪽이 공간에 비싸네요. 아무튼 집은 아파트 계양에 사는데 야 가격에 비해 엄청 넓어요. 계양을 살아야 되었다. 2020년에 채무가 3억 9천이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서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기재위의 96% 본회의의 95.21% 대표 발의법안 63개 대한반영 폐기 14건 수정가격 16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에 관한 법인데요. 본인이 회계사고 관련 단체의 입법 노력이라고 그냥 제가 굳이 써줄게요. 혹은 로비가 있었겠죠. 이래서 특정 직능의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다들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민 국회의원 간호사 국회의원 등등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하는 거죠. 맞아요.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고 또 누군가는 국회의원 보좌관 만나서 관련법 만들면 뭐가 좋아할지 일건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 과정을 겪는 것도 운동이에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재부 차관한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후보예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세액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기재부 차관을 잘근잘근 공격하더라고요. 현재 근로소득세액 공제시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1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 금액은 55% 그 이상은 3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10년 전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로 의혹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를 고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 의혹 고치시키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려면 세제를 손을 봐야 된다.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가 세제 손복이잖아요. 숫자를 잘 다루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주긴 해야 되겠죠. 공약은 공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대1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확인하시죠. 국민의힘 최원식 61세 남자 변호사 부평구 출생 부평남초 부평중 부평고 서울대 공법학과 4시 28회 연수환 18기 본인 육군 중2전역 장남 육군 입영 소집 해제 차남 공군 병장 만기 재산은 9억 4,346만 원입니다. 건물 8억 6천 예금 1억 2천 채무 1억 4천 언론에서 꼭 이재명 멘토로 언급이 돼요. 이재명 대표와 4시 연수환 동기도 당시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학생운동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운동권 정신을 불어넣어준 멘토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거기 왜 계세요? 근데 공천 왜 줬어? 근데 이 얘기를 이재명 본인이 하는 건 못 찾았어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19대 총선에서 개양을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이적을 해서 출마했어요. 하지만 낙선 그루틴 이후 어디로 갔겠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정확히 그라데이션 따라가네요. 그래서 넥타이 색깔 이렇군요. 이거 제가 역무지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집은 무지개 순서잖아요. 물론 바른미래당은 민트긴 하지만 대충 초록이라고 치고 바른미래당에서 개양을 지역위원장을 지내다가 오렌지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안철수의 지역구 무공천으로 인해 탈당을 하고 자영업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요. 중소자영업당이겠네요. 중소자영업당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자영업이긴 하니까. 이제 이번 선거 참여 안 했으니까 선거 끝나면 없어질 당입니다. 네. 낙선을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로부터 컨택이 있었대요. 하지만 거절을 하고 오히려 윤석열 캠프로 갔습니다. 크로스체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만 불어넣고 몸은 저쪽으로 간 거죠. 본인 주장이에요. 유체불리. 그러니까 너무 다 줬나 보다. 운동권 정신을 다 주고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하산하라. 당선 후에는 김한길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 뒤에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은 이번에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에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도 사실상 개양을 해 빅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공천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이라면서 기사가 나와요. 전방위 압박이라고. 이재명 측근을 공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재명을 측면 지원하는 후보라는 뜻입니까? 이상했어요. 관련해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결단이다 정도의 맹맹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공약은 주거환경 개선, 경인교대, 인천대 통합,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역시 맹맹합니다. 그런데 교대, 인천대 통합을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가 좀 고민이 되네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나와있고요. 개양을로 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양구 을 노동대표 386 노동친화 자본친화 우파정치인 들여다볼수록 아스트라란 좌우 진자운동 같은 정관을 자랑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전국적 거물로 만들어준 개양을 민주당계 인천 최다선 의원은 개양을 오산의 길이 보이 송영길이지만 전국적인 지도로 그를 이기는 현 챔피언은 국회의원 당선 기록이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헌정사상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9세 남자 생각보다 젊다 생각을 계속해요. 아직 환갑이 안 됐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직업이 정당인입니다. 경북 안동 출생 3개초 중구 검정구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2003년 7월 1일에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7월 28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한 달 뒤에 공용물건 손상 특공 방해로 벌금 500만 원 본인 골절 휴유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이고요. 장찬항 공군병장 만기 재산은 이게 후보 대출 서류가 너무 흐릿하더라고요. 되게 여기저기 내내라고 복사를 많이 했나봐요. 헐었군요. 잉크가 떨어졌는지 풍화 냈어요. 풍화 정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아무튼 분당 집이 있고요. 네. 암튼 31억 1천만 원의 재산이 딱 한 장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건물 18억 7천 예금 6억 4천 채권 5억 장남 대출금 2천 2배 오크벨리콘도 4천 3백 원이래 4천 3백이 있습니다. 22년보다 3억 8천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2006년 성남시장의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낙선 2008년 성남 분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으로 낙선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과 14년의 성남시장 2018년의 경기도 도지사가 되지요. 2022년 대선에서 나와서 47.83%로 낙선합니다. 2022년에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이고 이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당선이에요. 조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재선 도전 중입니다. 출석률을 볼게요. 당대표 출석률. 네.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국방위 35.56% 본회의 87.65% 당대표로 해도 조금 적은데요. 너무 적은데요. 보궐선거기도 했었으니까요. 대표 발의 법안은 6건, 수정가결 1건, 가결 법안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일명 파라솔법이죠. 계곡과 하천의 불법 파라솔 근절과 관련한 법인데 경기도에서 이걸로 큰 재미를 본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라는 법이고요. 김기현 대표와 비교했을 때 아주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려 이런 후보들은 지역 공약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지역 공약이 있나? 있더라고요. 교통 관련, 자족도시 건설 관련, 서부권 원도신 재개발. 그냥 볼 필요는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했습니다. 지역 행정으로는 전문가인데 입법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은가 보네요. 국회의원 이재명의 다음 임기가 궁금해지는 게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지면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입법노동자로서는 궁금한데 이게 또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죠. 김기현 당대표랑 비교를 하면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가 됐을 때도 그 누구도 지금도 대선주자로 보고 있지도 않고 지역보스로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법노동자로 어떻게 하는지를 더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건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박근혜 문재인한테도 똑같죠. 딱 박근혜 문재인과 비교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재선의 성남시장을 할 때 행정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떠오른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대선 나왔을 때 한 번도 입법노동자가 되지 않은 행정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다를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덜컥 당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입법노동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해볼 길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석률과 숫자가 가지고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의원보다는 좀 낫고 문재인 의원보다는 조금 못한 정도?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비교가 되네요. 네. 한 300명 볼 때 한 명쯤 보는 당대표 디버프 후보를 보셨고요. 자, 국민의힘 후보. 원희룡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형이었구나. 형이 형. 그렇게 오래 봤는데 60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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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동갑인데. 생일이 먼저 왔어요. 빠른이에요. 맞나이로 인해서. 빠른 육사예요.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났어요. 빠른 육사. 이제는 뭐 만나기가 그냥 나이니까요. 발렌타인 둥이. 달콤한 남자. 달콤한 감귤 남자죠. 감귤 초콜릿. 그러게요. 호남 충청 출신이 아닙니다. 줄이면 감초남. 현 정당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 출생. 제주 중문 초. 중문 중. 제주 제1고. 서울대법대. 4시 34회. 발음 연습 시간 잠깐 가질게요. 우, 중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이게 족지 이상으로. 예스. 완벽했어. 1차 시기. 5급 전시근로요. 와, 이거는. JJ, JJ, KJ, JJ, KJ네요. 네, 이게 감귤농장에서 사고로 생긴 발가락 장애입니다. 우측 두 개가 이상이다. 정과는 없지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경범죄가 있어요. 그렇죠. 93년 노상방뇨 후 음주폭행. 노상방뇨 후. 술에 취한 채로 노상방뇨 후에 경찰한테 몹쓸 짓을 했죠. 재산은 22억 9,501만 원. 이재명 대표가 더 많네요. 토지 4억 2천인데 제주도에 가수원이 있고요. 건물 12억 6천, 예금 9억 5천, 채무 3억 7천. 검사 출신 정치인의 대표주자입니다. 그간 소개한 숱한 노곤변들의 꿈이겠죠.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거쳤고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당내 소정파로 분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을 했고요. 명실성부한 대권주자로 지난 대선 경선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탈락을 하니까 윤석열 캠프의 대선 정책공약 총관로 일을 했었고 인수위 기획위원장,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이 원치 않았던 명으로 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천구에 잘 있었더랬습니다. 장관으로서 본인이 강조하는 지적은 건폭이라는 말로 대표가 되죠.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과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를 스킵을 하고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희력 논란이라고 검색하면 20년어치 논란이 쏟아져서 많죠. 큐레이팅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부동산, 선거법, 업무 추진비, 분야도 다양해요. 오마카세. 그래도 꼭 얘기해야 하는 게 있다면 가장 최근의 이슈겠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견이어서 소유지 근처로 갑자기 변경이 됐고 이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니까 민주당의 선전선동이다 라고 하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을 했어요. 정말 그 논란이 아니었으면 강상면에 잘 있던 노정면 후보 정개입문 못했을 겁니다. 본인이 원했어도. 하지만 2주 만에 백지화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노선을 재검토하느라 계속 공회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논란이 자체는 좀 가라앉은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열심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반응은 양평 고속도로가 사골이냐 하는 거고요. 공약은 다른 후보자들과 크게 다를 게 없고 새로운 거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전국 최초 지정이라는 게 있네요. 학원에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다들 동갑내기들이에요. 네일로 미래로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네일로 미래로 최창원 60세 남자 중앙신학대 사회복지학 석사 축하합니다. 원희룡 후보하고 3일 차이나 태어나는 네일로 미래로의 대표 재산 130만원 차가 30 충남 아산의 임차권이 100 말도 안 되는 신고 내용입니다. 와 그래도 꼼꼼하게 이것저것 저가 있어요. 그럼 진천한 거예요? 집과 차가 있습니다. 라보구나. 라보가 30만원밖에 안 해? 야 91년씩 라보가 아직도 굴러간다고? 아 취득할 때 90만원 주고 샀어요. 당시 물가로요. 그런가 봐요. 우소윤 후보라는 심증이 많이 드네요. 프로필 사진 보니까. 아니 91년씩 라보면 몇 년 된 거야? 33년. 역시 신나게 맛보고 있구만. 한 70만 달렸나? 본인 해군 상병 소집 해제 아들 해군 병장 만기. 내일로 미래로는 현재 원희대 통합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충청의 미래당과 직능자영업당의 합당이거든요. 최창훈 후보는 직능자영업당의 대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역사 속을 들여다봅시다. 최창훈 후보는 원래 사명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명당. 왜? 사명대사를 따르는. 깜짝이야. 그래서 동분서주하다 만든 것이 한민족사명당.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당이 곧 인수를 당해서요. 직능자영업당이 됩니다. 관지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최창훈과 그 사람들은 이탈을 해서 가가리의 도인연합을 창당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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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장창. 네. 아 멋을 중요시하는군요. 이 당이 이름을 신한반도 평화체제당으로 바꾼 후 내일로 미래로에 합류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아니 근데 버리고 떠난 첫 정당에 떠날 때 바뀌었던 이름을 내세운다? 이건 이제 뭐 다시 돌아가서 직능자영업당을 접수했거나 아니면 떠난 적이 없는 이중당적이어야지만 맞뒤가 맞습니다. 네. 모르겠으니 후보의 다른 이력도 알아보죠. 김구스쿨을 운영한대요. 찾아보죠. 밴드가 있고 트위터가 있어요. 밴드는 누가 도배를 하고 있어서 버리고요. 트위터의 계정명을 봅니다. 최창원, 양근, 도인연합, 김구스쿨. 프로필에 따르면 양근은 최창원 후보의 호이고요. 아 자기 호야. 그럼 이제 가가리의 도인연합 때 맞는 것 같죠? 프로필을 읽는데 지구별 위에 모든 사람은 한민족입니다. 아 진짜 한, 뛰고 왔죠. 한민족. 코리안, 코리안. 유니온 네이션. 유니온 플러스 네이션. 신조어라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지구 통일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 세계 정복. 환이 도출됩니다. 푸산은 가가리의 이건 환을 넘어서서 정복. 네. 정복이에요. 왕환.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다 통치하겠어. 이 정도면 환이라기보다는 80년대 나쁜놈. 그 악의 마왕 같은. 그러니까 세계 정복. 22대 최고의 정벌형 후보예요? 푸산을 보면 가가리의 도인연합 시절 명함인데요. 주소는 임차권이 있는 그 충남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있는데 영상은 4년 전에 6개 뿐이고 시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말이 엄청 느리고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공약이나 정관을 탐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후보 유튜브들 볼 때 영상 안 보고 그냥 스크립트로 보거든요. 뭐 보기 힘든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스크립트 활용하세요. 그거 영상 보고 있으면 진짜 시간 너무 잡아 먹어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스타일도 파악을 하려고 해서. 아니 형은 내가 보기엔 그쪽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래. 언젠가부터 생겼어. 네. 따라잡을 수 없어. 거의 그 왜 지구를 지켜라 백윤식이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지구 정복화로. 그런 느낌이에요. 아산에 보증금 100만 원의 건물주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정치한다고 되게 많은 손님들도 만나고 뭐 걸고 이럴 거 아니에요. 보증금 100만 원짜리 방에서. 자. 까가리의 도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안 정권. 42세 남자. 이런 날이 옵니다. 벨라도 대표이사. 그게 본인이 적은 직업입니다. 회사고. 현재 유권해놓은 대표. 민주노총 해체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일하지만. 그거 유튜버였다가 유튜브에서도 쫓겨나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적한 극우 방송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치지직에서도 활동 하나 봅니다. 아 그러네요. 치지직쯤 텄겠네요. 트렌드를 따라갔군요. 정가는 6건. 14년 배임수재. 이건 정치랑 상관없는 배임수재고요. 그러네요. 옛날에 이런 일을 했네요. 20년 3월 폭행 벌금 100. 11월 모욕 정보통신만 명예훼손 200. 21년 1월 폭행 100. 3월 모욕 100. 22년 공도폭행 100이 있습니다. 모욕. 이게 좀 다른 것 같아도. 아까 그. 이게 저 저 민주화나 그 유공자 이런 사람들보다 비슷한 것 같아도. 느낌이 살짝 살짝 다르죠. 이거 그냥 깡패잖아. 아니 사진도 보면 약간 대부같이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거든요. 솔리드 지팡이가. 이 사람 특유의 가오가 있죠. 근데 명함이 컨트라스트가 진짜 대박이다. 렘브란트죠. 네. 아니 카라바죠. 카라바죠.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길에서 욕설을 하고 다닌 선거법 위반과 전 대통령 모욕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등등에 대한 10건이 넘는 기소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라 정가 이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영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 욕설을 하는 방송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사람은 전과 10건이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대 16건이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느냐고 선거 운동도 못하겠네요. 그럼 진짜 전과 킹이 되겠네요. 이번 총선. 재산은 2,900만 원인데 한컴 주식을 3억 어치 갖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혼 후 장녀와는 연락이 두절되어 장녀의 재산을 신고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연락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세금 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최근에 냈나 봐요. 가장 자세한 내용은 그아이소 459회를 들으면 3시간 동안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3시간 동안 이 사람을 소개해놨습니다. 꼭 들어봐야지. 극우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압 시위와 안정권 누나인 안수경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던 사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실에 초청되었던 사실 등이 특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V1으로부터 초청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꼬리가 잘린 것 같죠? 그렇죠. 이재명의 표 10%를 뺏어오겠다고 했는데 뺏어오면 원희랑 표를 뺏어왔지 어떻게 이재명 표를 뺏어올지 나는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 혹은 협박? 이재명 표를 뺏어올 리가 없잖아요. 참고로 그 전에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옷을 입고 길에서 욕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파란 자켓을 입고 길에서 욕설을 했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그때 선거빛 위반이 지금 재판 중이고요. 네. 선거 공학을 모르던지 아니면 그냥 이목 끌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사람이야 돈 벌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에서는 선거가 제격이긴 하니까 당선 목표가 아닌 후보들도 있죠. 지금 와서 느낀 건데 보수 유튜브와 그 관련 인사들이 황교안 시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당 안에 들어왔고 실제로 공천을 더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율이 적죠. 이건 정치 바깥으로 평론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사회생활이 어설프고 성격이 어수룩하고 한 사람들이라 실제 정치에서 공천까지 받을 만큼의 집중력과 통솔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디터님 읽으시는 내내 표정과 말투가 다 너무 권태로워가지고 계속 웃음을 참았어요. 징글징글 하다 이런 느낌으로. 심지어 병역은 우림해운이라는 데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했나 보네요. 네. 해운 관련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헬마우스 코너에서 들은 거 같습니다. 세월호 설계 자기가 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번호를 했잖아요. 사실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저희가. 459회에 다 얘기해놨어요. 서구로 가겠습니다. 서구갑. 인천광역시 서구갑 원래는 원도심이 청라를 둘러싸고 있던 서갑의 분위기는 이제 반대입니다. 태블릿 PC 이슈가 심상치 않자 가장 먼저 침박해서 손절하고 바른정당으로 간 최초 탈박.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19일간 단식식이나 했던 이학재 전 의원이 안전하게 3선을 했던 지역구였지만 이학재 전 의원은 21대에서 민주당에 패배합니다. 그날의 승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63세 남자, 경기도 여주생, 용문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동국대 정치학 박수, 본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학생운동 관련 정가로 86년 소요로 많이 크게 떠들었나 봐요. 징역 1년, 집유 2년 정가가 있습니다. 네. 민주화 정가 하나만 있습니다. 재산은 8억 9천입니다. 여주의 땅이 1억 3천, 건물이 4억, 예금이 3억 8천, 채무가 6천 6백이 있네요. 정치 마케팅 회사 AT&T도 운영을 했었고 정치평론가를 자처하면서 활동도 했었습니다. AT&T는 미국의 통신사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PC 통신할 때 AT&T? 아니, 그거는 옛날 인텔 CPU의 별칭이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 40년 전 얘기하고. 286을 그렇게 불렀죠. 286이 뭔지 아세요, 청취자라고? 아무래도 인천식 개리멘더링의 가장 큰 피해자죠. 서구가 강화군과 붙어있는 바람에. 네. 17대 열린우리당, 21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요. 18, 19, 20대는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17대부터 19대는 인천 서구 강화갑이었는데 그런 개리멘더링 문제가 좀 있었고요. 30대에는 국회 사무총장 가로열구 장관급이라고 써놨습니다. 총장을 지냈고 20대 이후에는 인천 서구갑에 출마를 하고 있지요. 출석률을 볼게요. 행정안전이 100%, 본회의 96.41%, 대표 발의는 73건, 대한반영패기 31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8건입니다. 너무 타일로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국회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게. 일 잘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만 민간임대주택 자격이 있었다면 원룸을 포함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법률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로 입법한 스타일들을 보면 구멍을 잘 찾아요. 그리고 잘 수습을 하고 다시 채워넣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민간임대주택이 LH나 SH에서 임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런 주택이 굉장히 많이 원룸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법안 때문에 나온 거였군요. 점점점 사람들의 주거 형태나 거주 형태가 변하는데 여전히 30평대의 약간 4인 기준의 아파트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최근에 16형이라고 16형, 14형, 한 4평, 5평쯤 되면 원룸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 특히 원룸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이 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공약을 좀 볼게요. 북평 자유경제지대에 GM북평공장 전기동력차 아시아전략기지요. 거의 뭐 여야. 이거 다 있네요. 여야 공통공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에요. 아무나 이겨라. 그냥 숨소리의 다른 표현인 듯. 네. GTX 뭐 이런 공약들이니 실현 가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잘 유권자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티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박상수 45세 남자 변호사 인천 서구 출신이고요. 가정초 동산중 서인천고 서울대법대 졸업. 공군 중2만기 정가 없음. 재산 8억 8천 652만 원입니다. 건물 14억 5천 채무 6억 6천 보석이 700만 원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보석 쓰는 사람 별로 없던데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건데 안 쓰는 건가요? 해야 됩니다. 근데 안 쓰는 사람 되게 있을 법한데 안 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국민의힘 총선 여기빈제 1호래요. 그리고 현 비대위원입니다. 확실히 신인들이 독일 차 타죠. 이게 이제 제초 제선 3선 하다 보면 다 현대차로 바꾸거든요. 네. 신인은 E클래스 탑니다. 송파에 살아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거쳤고요. 변호사 유닛. 학교폭력을 좀 전문으로 다뤘대요. 난 또. 학교폭력범. 그거 아니고 피해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거 벤츠는 작년에 샀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력.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 회원이었어요. 아니 그 몇 없는. 그래서 이게 인재영익과 비대위원 선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신한동훈계. 네. 열심히 해명을 했어요. 본인은 검수원박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검수원박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보수정당이다 내가. 네. 근데 검수원박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팬카페에 많겠지. 그럼 거기 가서 사람들이 모아야겠다. 이러면서 가입을 했대요. 왜 윤석열 팬카페나 건사랑 안 가고. 그러게요. 홍보 계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입했다는 사실을 까먹었다가. 서이초 사건을 보고 교육관련 단체를 이번에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또 카페에 가입해야지 보다가 떠올랐대요. 너무 설명이 좀 짜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에 이렇게 기억을 자주 이루면 짜요. 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로스쿨 입학시험 리트라고 하죠. 이거 온라인 강사라도 일을 했었는데. 이 강사로 활동한 시기랑 한진칼 준법 지원인 근무 시기가 겹쳐가지고. 겸직허가 여부를 두고 또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있거든요. 심지어 강사 활동을 감형으로 했어요. 아 그게 이 사람이군요. 그래서 감형으로 영리사업을 하면서 소득신고 제대로 했느냐. 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변호사가 이런 문제 일으킨 사람도 더러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감형이 차선우였네요. 차은우를 생각해. 그럴까요? 미쳤나? 이러면서. 아니 그런 분야에 너무 성질되지 말아요. 이것이 차선입니까? 마음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차은우도 아닌데 심지어. 아 뭔가 이렇게. 차선우도 연예인 있을걸요? 그래요? 네 있어요. B1A4는 뭔가. 잘지도 못하죠.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B1A4 차선우. 아 맞죠. 바로 응팔나 응사 나왔던 사람. 응사의 충청도 사람. 아 그러네 그러네. 바로. 빙그레 빙그레로 나왔던. 바로의 본명이 차선우예요. 아 본명이 그렇구나. 이 사람도 되게 잘생겼네. 이거 이런 이름 했으면 안 됐네 이거. 왜 심실라네. 왜 형까지. 잘생겼어. 차선우 봐봐. 맞아요. 알아요. 암튼 다시 해명. 본인은 이제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시사전원 기자를 고소를 했거든요. 그 습관은 또 똑같네요. 그리고 해명 진짜 구구절절한 게 이제 겸직허가의 의혹이 제기된 게 대한 변협협회장이 나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자기는 공수처 찬성해서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그리고 입당 직전에 나무위키에서 이 강사 이력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기자가 또 지지 않고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나무위키에 가입한 적이 없다. 원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유능한데 속 좁은 기자예요. 그런 사람하고 부딪혔네. 편집 아이디가 또 내 아이디가 아니고 다른 아이디랑 비슷하긴 한데 내가 뒤에 숫자를 또 막 이렇게 붙였었고 너무 해명을 열심히 해요. 개쌌죠. 해명을 할수록 의심이 깊어지는데. 자칫이 유니시예요. 여기 뭐 경선했나요? 1호 0이 민제였다니까요. 아니 40대 중반에 이렇게까지 짜취 못자. 네. 공약을 보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교육특구, 경제특구, 복지특구 지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거는 교육특구로 해서 공립학원 조성하겠다밖에 없네요. 사교육 유닛답습니다. 진짜 인재형이 미로예요? 인재형이 미로요? 인재형이 미로가 아니지. 아, 영입인재. 영입인재.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언론이 검증한 기사가 지금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다고? 너무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박상수 삼척시장님이 도계 오일장에서 장을 보고 계시네요. 책을 듣고 비슷한. 아니, 지난번에 민주당의 영입인재 본인의 도덕적인 결함도 아니고 뭐 자식 문제 가지고 거의 반 죽여놨었거든요, 언론이. 이런 사람 검증 안 했다고요, 언론이, 똑바로? 박상수 1호라고 치면은 쭉 나옵니다. 인재형이 1호네요. 박상수 1호라고 하니까 무슨 짝 같잖아요. 저는 국민의힘도 화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까지 언론이 여당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부정의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가로 민주당 내에 인민민주세력이 존재한다라는 발언을 한 게 있네요. 네, 좋아요. 시클러라고 하면서. 그런데 공립학원이면은 우린 그건 학교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 공립인데 학원. 방과 후 학교네. 그게 바로 학교육 강사 마인드죠. 공교육이라고 우리가 되게 오래전에 합의를 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는 상록수 후보죠.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늘범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원이라는 거는 구한말쯤에 나왔어야 되는 공약이 아닌가요? 강사들 월급은 깎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개혁신당 후보는 건조 태어날 때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최인철, 65세 남자. 건국대 전기공학과 졸업. 본인과 두 아들 모두 육군명 경쟁학 만기. 2020년부터 재산세를 조금씩 밀려서 130만원가량 진압된 것을 금년에 냈습니다. 2006년 남구 3선거구에서 시의원 무소속 출마 낙선. 당시에 낸 한 페이지 공부에는 미국 ITT테크 전자공학과 졸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출은 학력과 다르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던 학교인데 2016년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류를 때울 수 없겠죠. 재물포 외국어 학원을 17년 운영했다고 하고, 최소한 그게 작년까지는 남고 있었던 것 같은데, 로드뷰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이불탄 시리즈라는 시사평론 책을 냈다고 합니다. 이불을, 라이딩 이불? 이게 외래어예요? 그런 책을 못 찾았습니다. 어, 없어. 로키와 토르, 모든 것이 불탄다. 제가 읽어야겠네요. 이거 팬픽 제목 아니에요? 아니요. 에브리틴 번 뭐, 이런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무엇의 팬이 이런 제목의... 아니, 너무 마블 팬의 팬픽 같은... 아니, 아니, 이거는 후보가 쓴 책이 아니고, 이불탄 시리즈 찾다가 찾은 도서명이에요. 현재 대한국인 가스공사 대표라는데, 그런 회사도 못 찾았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가스공사는 공사잖아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니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도만 있고요.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니까요. LPG가스 가게일 수도 있죠. 가스회사를 차리는데 사명을 가스공사라고 하는다고요? 이름을 공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가스공사도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사를 한다 할 때 그 공사일까요? 노사모 중앙윤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것도 정말인지 알아낼 수 있는 루트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스 배달하는 배달원들 뒤에 항상 안중근 의사 손에 대한국인이라고 붙인 거 저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 데칼. 그거 쉴 수 있겠어요. 그런가? 그런데 그거랑 공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요즘은 가스 배달도 아니죠. 공사 다망? 그러시면. 자꾸 실패하는 느낌이 왜 자유통일당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37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공보가 아닌 이상 37개를 다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대표 공약은 서구의 신호체계를 개선해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과 SK인천석유화학과 아스콘 공장의 악취 문제 해결입니다. 에너지 유닛이네요. 제 에너지는 깎였어요. 재산 목록의 아들 차를 굳이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썼는데 스펠링이 틀려주고 제가 지금 눈을 사로잡으면 메르세데스라고 읽힙니다. 세대가 있다는 건가? 메르세데스 봤어요? 네. 메르세데스. 소문자로 적었어. 게다가 붙였었어. 멋있게. 요즘 가수 이름 같아요. 무소석 후보. 최상진 57세 남자 무직 대원공고 졸업. 전에는 바로크 가구점에서 근무하고 개인택시 기사였다고 합니다. 정가 없고 재산은 1억 2천. 그나마 자신은 재산이 없고 모친 재산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본후보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고 지역 언론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번쩍. 그 외에 아무 정보 없습니다. 그래 보여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 건물 건물주 있잖아요. 대선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처럼 출마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무슨 이익이 있으면 그게 유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죠. 확실히 지난번보다 그 비율이 줄었지만 그래도 존재하네요. 기출 변형. 기출 변형.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재들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어서. 출마한 적 있다고. 후보였었다. 거기에 1500을 태워요? 그 정도로 해야 되나. 만약에 차이가 되게 나는 그런 혼사라면. 뭐 57의 총각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자기 말고 자식들. 아 자식아 돼. 나 저는 자기가. 사돈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봤다니까요. 하도 생뚱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치인 사도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서구 갑입니다. 근데 최상진 후보는 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방법은 정 모르겠으면 윤상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딸도 없는 거고 딸은 있으려나? 서구 을. 동아일보 기자로 문민정부 출범 직전에 스카웃되어 박근혜 정부 방통위원장까지 잘 지낸 이경재 전 의원이 서강화 을에서 4번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서구 이야기고 지금 서구 을은 청라 그 자체. 서구 을 챔피언은 서구 병으로 갔고 지난번에 랜드 슬라이드로 깨졌던 챌린저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이 직장갑질 119 출신 인사를 등용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종우 49세 남자 변호사 겸 공인노무사. 전북 완주군생 완산고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출신이더라고요. 이나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본인 육군 병장 만기. 목동에 임차권 12억 4천만 원이 있고요. 2020년식 소나타가 1천 6백만 원. 본인하고 차녀하고 남아먹은 거 보니까 집 거 아닙니다. 딸 겁니다. 딸 건데. 차 없어요. 딸이 보험료 적게 내려고 운전 경력 많은 합법을 하는 거죠. 따님 소나타 사줬습니다. 예금이 1억 7천 총 14억 3천만 원이 있고요. 그냥 집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 23호입니다. 직장갑질 119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첫 직장이 인천 부평의 GM 대우 자동차 공장이었다고 하네요. 야 근데 따른 현대차를. 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 지역의 전략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단을 사달라 그랬는데 쇠보레에 세단을 살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만든 것 중에. 차에 또 빠졌고만 잠깐만요. 아무 관심 없는 나의 차. 내 연예인에 대한 그걸 몰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선때는 얘기하잖아요. 그 서 부평하고 계양까지는 쇠보레 산다고 기본적으로 책 안 잡히려고. 저 평택 같은 데 가면은 화성 근데 진짜 기아 많아요. 그리고 평택 가면 다 쌍차 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요새 맡기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 보면. 평택 말고 참 화성 2개. 이번 총선에 보면 굳이 KGM이나 쇠보레를 타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게다가 되게 못생긴 소나타를 샀어요. 진짜. 우리 뭐 형이 이번에 뽑은 건데 이거. 아 그래요? 왜 이번에 이걸 뽑아. 지금 소나타 이쁘잖아요. 이상하더라고. 아비터 닮았잖아요. 아직도 이 삼각지에서 벗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집착 좀 그만해 이 사람들아. 경략을 볼게요.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보부 공동집회의원장. 즉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 3조잖아요. 대통령이 고통을 줬어요. 이걸 거부하면서. 여기에 개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공약도 노란봉투법 재추진입니다. 이건 녹색정의당에서 봤던 공약이기도 해요. 대파 챌린지 유튜브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대파 한 단을 들고 880원인가를 내고 5원을 거들어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당직자가 연기를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욕을 먹으니까 갑자기 경호원들이 나와서 후보를 끌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 잘했네요. 되게 어색한데 그냥 볼만해요. 귀여워요. 컨셉을 잘 짤네요. 그건 어색해서 더 웃긴 거죠. 지금 갑자기 대파가 떴어요. 갑자기 민주당이 초록색이 돼버렸어요. 모든 후보가 대파를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8파. 하친의 미쿠가 됐어요. 모든 후보가. 그거 되게 웃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들에 막 알고 있었다. 네. 조국혁신당 대표가 말하고 다니고 있죠. 또 이게 조금 재미 들렸다고 생각했는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파를 875원을 딱 주니까 그 당직자가 대파 한 단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후보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공약을 볼게요. 공약이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논의를 이야기하고요. 4.5일째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과 생활을 분리를 위한 카톡금지법 칼퇴근법 등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 단태방 새벽 3시에 띵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식 웃었어요 혼자. 저흰 그래요. 우리야 뭐 해당 안 되니까. 새벽 3시에 띵동한 거는 건조해지터가 올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꺼놓을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청라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었지만 학교가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인천의 좀 골치인가봐요. 모든 국제 도시의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멀어가지고 관련한 학교 신설과 관련한 공약이 좀 지역공약으로 나와있네요. 중요합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KBS SBS를 넘어 종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종진 56세 남자 현 직업은 동화방송예술대학교 초빈 교수인데요. 그 전에는 nbn과 채널A에서 앵커 기자로 일했어요. 광주 출생이지만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서울 봉천초 저주 근천대 용산 중 영락국 고려대 영문학과 동국대 언론정보학 석사 사는 집은 용산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도 동일합니다. 정가 없고요. 재산 17억 7,459만 원 토지 2만 2천 건물 23억 2천 예금 3억 5천 증권 2억 2천 채무 14억 인천에 언론인 유닛이 굉장히 많죠. 본인 경력으로 강조하는 거는 박종진의 쾌도난마 메인 앵커 강적들 메인진행입니다. 이걸 아예 선관위 경력이 적었어요. 그래야지 기억을 할 테니까요. 이게 제일 유명하니까요. 아내가 아마존, 알파벳, 애플, 타이델, 칸이한테 투자를 했어요? 등등해서 패키지 딜을 구매한 서학게임이에요. 서학게임이 많아요. 공부에도 방송 로고를 넣었더라고요. 쾌도난마. 넣어도 되나? 그러게요. 그게 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2017년에 바른정당 여기민제 1호로 입당을 하면서 정치에서 플레이어로 전직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코리어를 시작합니다. 2018년에 서울 송파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그런데 이때 3위를 한다면 석초동소에 뛰어들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진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려고 알아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된데요. 그래서 정과를 안 남기려고 안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세계일보 기자가 굳이 송파구청에 문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죠. 네. 인용에 따르면 석촌호수 입수가 실정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자와 통연한 구청 관계자는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까 뛰어들면 무조건 맞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괜히 공무원들 귀찮게. 그 지역, 그리고 신입대원들 귀찮게. 송팔 좀 손가락도 장도 그만 지지고 걔만 물 좀 빠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앵커 출신답게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요. 대신에 석촌호수 안반수를 사용한 목욕탕에 입수를 했습니다. 확실히 예능을 할 줄 아네요.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예능감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양아대결 사건도 있었고 어디 뛰어든다는 공약은 장난식으로라도 안 했으면 좋겠네요. 21대 총선에서는 당은 위례통합당으로 지역구는 인천 서구 울로 옮겨서 출마를 했지만 재배치.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간간이 방송 활동을 했어요. 예능에도 나오고. 놀 수는 없거든요. 자식이랑도 같이 방송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활동 중에 무려 김구라에게 막말을 해서. 진짜 센 막말. 되게 어려운 미션이네요. 김구라에게 막말하기.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김구라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구라에게요. 그런데 이번에 단수공천을 어쨌든 받았어요. 하지만 공약은 방송 스타일과 다르게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요? 소개할 필요 없을 만큼 밋밋한 모양입니다. 네.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앞에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는 20년대를 대표하는 압력단체의 두 히트 상품이 이번에 운명이 갈렸죠. 군인권센터와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 119의 대표 인재는 지금 지역구에 안착했습니다.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지역구 가겠습니다. 인천이 서구만 인구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넓고 빈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서울 노원이나 강남과 마찬가지로 인구 60만 선을 오갈 때는 지역구가 3개가 됩니다. 물론 내후년이면 공항고속도로 위쪽 지역에 검단구라는 새로운 지자체가 들어섭니다. 아마도 서구병 지역의 상당 부분은 검단지역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인천 서구병 선거구의 초대이자 마지막 챔피언이 나오는데 그는 경선 전까지 90% 정도가 서구 을재선의 신동근, 10% 정도가 열린민주당 마지막 입성 비례대표인 허숙정일 거라고 점쳤지만 민주당 후보는 그 둘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경종 34세 남자예요. 제가 소개한 후보 중에 제일 젊네요. 두 번째죠. 거창 함양 28세. 20대 후보가 있었죠. 광주광역시 출생 상산고 연세대 도고동문학과 본인 육군 중위 전역위구 GP단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4,300만 원. 맞죠? 네. 임차권이 4억 5천. 34살의 현실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임차권 4억 5천. 본인만 예금과 보원이 2,100만 원 신고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요. 집도 있고. 그런데 흔한 인터넷뱅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의아했습니다. 주식이 여기저기 다양하게 5,400 채무가 우어 가상자산이 업비트 리스크 도지코인 해서 164만 원. 뭔지 몰라서 그냥 한 번 적어봤어요. 잘했어요. 경종을 울리겠다는 빤한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종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경종을 울리겠다 이러면서요.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이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비서실 이재명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니 이재명 의원과 거리가 멀어진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명 자객공천이라는 비판을 여기저기에서 받았고요. 경선 경쟁자가 신동근 현역 의원 이었잖아요. 이쪽에 맹공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지 선언을 끌어냈더라고요. 아마 불복 탈당에도 그 끝이 뭔지를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수많은 정책들의 부부 합산 자격 기준이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혼인신고 포기를 고민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아이까지 3대가 힘들어질 게 뻔한 출산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고 청약이 거의 유일한 집 장만 기회이고 8개월째 이전 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개인서사를 굉장히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봤고요. 공약이 있더라고요. 검단 신도시 5호선 관련 문제가 지금 지역 최대 현안이잖아요. 그리고 곧 수도권 현안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원안 통과가 공약이고 이걸 사수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입니다. 특성화 학교하고 공공 어린이집 등등 후보 본인의 연령대에 좀 맞는 그런 공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당 후보 국민의힘 이행숙 61세 여자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 강원도 화천군 출생이고요. 이나대 행정학 석박 이전의 학력을 열심히 찾지만 실패했어요. 정가 없고요. 재산 8억 6천 건물 14억 채무 6억 7천 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 강사로 일을 하다가 2004년에 민간정책연구소인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설립을 했어요.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연구 발주를 받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헛된 연구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이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인천 최초의 여성 부시장이었대요.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공단 이사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더 추진력 있는 자리에서 일해보고자 정치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서구울에 출마했지만 황우여 박종진 후보의 전략공천 때문에 계속 컷오프가 됐었어요. 그래서 새 지역구로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두 번째 컷오프를 당했을 때는 상여자특으로 탈당 무소독 출마를 시도를 했었는데 더 너무 차가 사퇴를 했었어요. 아우 참아야겠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서구울 출마를 처음에 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으로 서구병이 추가되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분리 얘기는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행숙 후보한테는 잘 된 일인 게 19년 동안 검단에 살았어요. 그리고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도 검단 개발 계획에 관여를 했었고요. 검단이 지역구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슬로곤도 아예 검단을 키우는 힘, 검단의 딸 이렇게 뽑았습니다. 지역언론에서 부시장 재임 당시에 주점에서 업무 추전비를 써서 시청에 반납한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취재를 했더니 이 후보의 답변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비서관한테 물어봐였습니다. 굉장히 말투를 잘 살려서 적었더라고요. 물음표를 넣었어요. 물음표를. 카드를 꺼낼 땐 이미 취한 후였다. 그렇죠. 공약은 거의 구청장 수준이긴 한데 특목고 설립 그리고 검단 도로 권림 이런 것들 위주였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상여자. 개혁신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권상기, 61세 남자. 강원도 영월생. 군대는 수지결손으로 전시 근로역. 아들은 육군일병으로 복무 중. 영월 마차초 마차중. 서울 용산고. 아이고 유학을 보냈군요. 대학은 안 풀렸는지. 현대건설 기술전문학교 수료. 가나안 농군학교 수료. 현대건설에서 오래 일하면서 영광원자력발전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돌았습니다. 그러고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던 중 한국방통대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한편 민주당 활동을 하던 95년 1회지선 인천개산1동에서 계양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잘 안되는 충청이 형의 길로. 강원생인데. 정치의 맛을 보고 높은 뜻을 품어 방통대 행석 코스도 들어갔으나 2회지선, 99년 재보궐, 3회지선, 내리 계양구의원 3낙선. 민주당, 민주당, 부소속. 어느정도 세 민주당을 나와서 3회지선 때는 정확하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2년 뒤 2004년 17회 총선 자민련이라는 세 동지들을 만나 부천 원미의르에서 총선 출격. 역시 이 당이 내 입맛에 맞구만. 낙선. 낙선. 0.81% 득표했습니다. 0.8. 이 정도면 가족들과 친인척들도. 그렇죠. 실의에 빠져서 다시 돌아간 한나라당에서 계속 총선 공천 탈락. 7회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실로 오랜만에 복당합니다. 아 진짜? 깜짝이야. 서구총장 공천 2연속 탈락. 결국 2년 전에 탈당을 해서요. 국민의힘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탈당이 2년 전이라는 건 추척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뭐 안 됐으니까 개혁신당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이 눈물 나는 이력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한국광고공사 사장도 해봤고요. 코바코 사장을 했다고요? 세종대 디지털정보산업학 석사도 땄습니다. 검단산업단지관리공사에서 이사도 해봤고요. 나름 보은을 받았네요. 현재 한국건설기계공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들은 잘 살았는데요? 그러게. 나름 지역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무시 못할 만큼의. 근데 공천받을 만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애매하게. 공천엔 못 이기는데 자기가 무소속 출마하면 선거를 망칠 만큼은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보은. 혹은 나를 망칠 만큼. 네. 나 자신을 망쳤더니 선거도 같이 망쳤어. 나를 망치는 거는 정당이나 누구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약간은 있다. 인천의 마지막 후보는 지민토.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이진기. 50대세 남사. 남자. 전북 익산생. 학력은 말 안 해주고 어릴 적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당 얘기하면서 선거병 웃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설레는 표정으로. 그래서 남사친이라고 말할 뻔한 거야. 아까 처음에 남사 그랬잖아. 남사스럽다 이 새끼야. 한국방통대 국립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환경방송의 대표를 한 적이 있대요. 뭔 방송? 케이블 TV가 준 건가 보네요. 환경방송 있어요. 소규모 방송사죠.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중사 전역. 아들도 대를 이어 같은 부대 중사 만기 전역. 전역 후에 경호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한 모양입니다. 92년 교통사고 처리로 징역 1년, 집유 2년. 사고가 컸나 봅니다. 16년 마약법 향정신성으로 징역 8월, 집유 2년. 약을 했습니다. 어머. 정키. 처음 보는. 정키 후보. 그러네요. 어머. 22년에 발생한 본인 소득세 250만 원을 1년 늦게 냈습니다. 자민당은 정당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팜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민당이 운영하나 봐요. 이진기 후보는 3기 수료생이랍니다. 유스타운 인터뷰와 출마 선언에서 알려준 공약. 국회의원 186개 특권 포기. 압류. 이거 되게 악의적인 정치 혐오 기사의 탈해들을 연합뉴스에서 최근에 낸 적이 있었죠? 초중고 교육 과정에 태권도 포함. 네? 학폭과 묻지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호신술이랍니다. 아니 다 같이 태권도를 배우면 결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천하제일 무도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한민족 사명. 한국의 총기합법화가 되면 총을 쥐어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그럴 순 있겠다. 이 무도를 배우면은 폭력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아 정신수의 아니니까? 도인답게. 무도니까. 세상에 그런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해명대 특전사 UDT, UDU 예비역들을 모아 우리 동네 보안관으로 활용. 제발 부디 의무가 아니길 빕니다. 예비역들 피곤해요. 그리고 모여서 코카인 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모이면 정키들은 더 신나잖아. 아라뱃길 활성화. 아 안돼. 배 위에서 마리와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샤인이 온유 본명이 이진기인데. 네 맞아요. 이진기 마약이라고 뜨면 사고 없어지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진기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최초로 만난 과로열고 항정 후보입니다. 향정이에요. 향정. 항정. 항정은 고기고요. 어제 어제 고 먹어서 내가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셨나 봐요. 맛있었겠다. 당연하지. 너무 즐거웠구만. 저는 항정을 먹었고 이 후보는 양정이고요. 멋진 식사를 하셨군요. 이번 주에 방송을 끝내면서. 멋진 마약을 했나 본데. 이제 50%의 의석을 소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부터 하는 방송.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 서울이 끝이 아닌 거. 서울이 시작이에요. 서울이 시작. 그래서 서울 경기 비례를 소화하면 다음 주가 150석이 좀 넘습니다. 다음 주 한 주에 다 합니다. 이걸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진짜 열렬하게 바라게 됐어요. 원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생전 지지하지 않았던 다당제를 지지하게 됐죠. 경기는 줄어들어야죠. 마라톤 하는데 나중에 계속 오르막 코스만 있는 느낌. 거의 끝나가지만 계속 올라가야 되는. 지금까지 방송 분량 절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다섯 명의 노동자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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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